소리가 나울라나? 시끄러라 잠시만요 BGM 좀 봐주세요 BGM 그들이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채팅창을 어떤 선택은 죽음을 구하고 다른 선택은 죽음으로 우와 시작부터 이건 아니지 이어진다 바퀴는 264피트 높이래 제프, 뭐야? 왜 이래? 왜 일시정지야? 잠시 채팅창을 밑으로 뺄까? 채팅창을 이렇게 할까? 갑니다 정상해볼게 정상에서라면 100마일까지도 보일거야 이걸 최우선으로 노려보자 마리 세계방람회 호텔 시카고 1893년 하루종일 하루종일 결혼했는데도 내가 질리지 않는단 말이야? 난 당신에게 절대 질리지 않아 그렇게 안겨낸 설아 소리 너무 작으면 말해줘요 도착한 것 같은데 도착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웅장하지 않아? 광고한대로네 아주 좋아 외국은 결혼 막 몇 날 며칠 하기도 하잖아요 그 얘기 아닐까? 하루 왠종일 결혼식을 한 거 아닐까? 체크인하자 여기 우리 뿐이야? 오늘 아침에 박람회장에 도착하기 위해서 다들 그쪽으로 미친 듯이 울린 것 같아 다시 해볼래? 여긴 서비스 수준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든든함 뭐 다른 곳에서 바쁜 거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안 되지 서비스가 느리다는 건 모든 게 완벽한지 확인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역시 마리아 항상 긍정적인 걸 찾아내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을 놀래키고 기다리게 한 것을요 저는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세계 박람회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 사인 좀 부탁드리죠 시카고는 처음이신가요? 위험을 감수하고 추측해 보겠습니다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신 건가요? 박람회,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오늘은 우리한테 아주 특별한 날이거든요 짜잔! 신혼여행 너무나도 사랑스럽군요 흠흠 안 같은데 아내인 휘토몬 부인께서 설명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네 네 네 오늘의 하니무늄이 시작됩니다 고맙습니다 그 경우에 그 경우에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하니무늄이 시작됩니다 뭐 어떡하라고 흐흠 나나나나나 사인을 할까 말까 사인을 할까 말까 사인을 할까 말까 첫 신혼여행객이래 친절하셔라 성함이 홈스 헨리 하워드 홈스 멋진 호텔인걸 홈스씨 정말 감사합니다 대부분은 제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그럼 건축가인가? 건축가, 설계자, 건축업자, 의사, 예술가 저는 많은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훌륭해요 근데 그 이름 되게 낯이 익은데 저 실제 인물 아니에요? 아 맞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떤 것들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좌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헨리 하워즈 홈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즐거움은 제가 다 기쁘죠 그쵸? 제 방송에 나왔던 거 맞죠? 우리 그거 보고 갈까? 흐흐흐흐 그거구나 헨리 하워드 홈스 어 미국 최초의 연쇄살인마 헨리 하워드 홈스 맞네 맞아 어쩐지 뭔가 낯이 익다 했어 계속 배경이나 분위기나 우와 신기 반기야 이거 보고 가자 우리 이거 보고 합시다 잠시 대기 하워드 홈스 인니 하워드 홈스 하워드 홈스 하워드 홈스 하워드 홈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따 이거 게임 할때는 막 여기저기 창을 막 이것저것 해 놓으니까 막 정신이가 없어 근데 보자 디스플레이 플레이 이걸로 하면 되겠다 한번 보고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 매너있는 댓글 부탁합니다 매너있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미국 최초의 연쇄살인마 세상엔 여러 연쇄살인마들이 있지만 최초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미국 이 미궁 역사상 공식적인 최초의 연쇄살인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861년 5월 16일 미국 뉴엠프셔주 길먼턴 내에서 한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닮았어 그의 부모는 독실한 감리교도였으며 해당 지역 내 최초의 영국 이주인 후손이기도 했습니다 삼남일녀 중 첫째였던 그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또 자라서는 한층 영악해졌으며 외모는 미남형에 말솜씨도 놀랄만큼 좋았습니다 허나 그의 어린 시절은 그리 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학교 친구들은 그가 똑똑하다는 이유로 그를 괴롭혀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기 좋아했던 그는 많은 시간들을 혼자 보냈으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보단 나이가 조금 많은 톰이라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톰은 함께 버려진 집을 탐험하던 중 톰이 2층 계단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던 것이었죠 그는 톰의 바로 뒤에 서 있었고 충분히 톰의 등을 잡을 수 있는 위치였으나 그러지 못했고 그렇게 가까이서 죽음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에겐 강렬한 인상을 남겨준 날이 있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것에 질려버린 분리들이 다음과 같은 작당을 모의했습니다 야 우리 동네 의사가 사용하는 사무실 알지 그 사무실 빌 때 그 놈을 거기로 데려가자 거기 그 해골바가지 같은 거 세워져 있잖아 그거 골격 모형도? 그래 그거 어때? 그 놈이 몇 초 만에 오줌을 지리는지 우리 내게 할까? 그렇게 분리들은 그를 동네 한 의사의 개인 사무실로 끌고 가서는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골격 모형도의 해골을 그의 얼굴과 맞닿도록 강제로 몰아붙인다던지 골격 모형도의 손으로 그의 얼굴을 후려 갈긴다던지 물론 그는 겁에 질린 채 기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어째서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기묘한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감정이 조용히 일렁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저 모습 어쩐지 굉장히 매혹적이야 이후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야릇한 감정에 사로잡힌 채 틈틈이 동물을 해보해 오던 중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란 바로 우리 인류의 시작이었던 것 살의 라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저 우리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코드를 우연치 않게 찾아냈을 뿐 그 수준은 단순히 죽은 생물체에 대한 탐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1878년 7월경 17살이었던 그는 지역내의 한 여성과 첫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신부는 자산가 집안의 딸이었는데 아무래도 여기엔 그가 제법 핸섬하고 언변 또한 출중하며 무엇보다도 두뇌가 명석했던 것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덕택에 그는 아내 집안의 재력에 기대어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었고 23살 무렵엔 미시간 의과대학을 무탈하게 졸업했습니다 해보가 유일한 취미였던 그가 의과대학을 졸업해 의사가 되고 의대 실험실에서 시신을 훔쳐다가 보험 사기극을 벌이며 엄청난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시체 확보에 점점 한계가 오자 그는 그 보험 사기로 벌어들 그는 그 보험 사기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당시 아내와 자식을 벌인 뒤 시카고로 향했습니다 그가 1886년경 공식적으로 시카고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어디서 어떤 행각을 벌였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시카고의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 자신의 이름을 헨리 하워드 홈스로 위장했다는 것 뿐이었죠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짧게 머물렀다는 기록도 있는데 필라델피아에서는 그가 약국에서 일하는 동안 한 소년이 약을 복용하고서 사망했다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1886년 8월 그는 시카고 내에 있는 한 약국에 취직합니다 바로 노부부가 운영하던 이 약국을 타깃으로 삼았던 것이죠 이후 성실한 직원으로 위장해 신뢰를 쌓아오던 그는 노부부 중에 남편이 병사하자 홀로 남은 부인에게 약국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내비쳤습니다 허나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그는 약속 인수 후 대출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그를 고소한 부인은 신기하게도 어느 날 호련히 사라지며 그렇게 그는 해당 약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약국 건너편 공터를 사들인 후 그곳에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호텔을 지을 정도로 돈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기꾼 기질을 발휘해 이를 해결했습니다 시공을 맡긴 업체에게 대금 지급을 미루다가 그 업체가 질려서 떠나버리면 또 다른 업체에게 반복해서 시공을 이어 맡기는 시기였던 사기였죠 여기에 추가로 설계도 또한 업체들에게 부분적으로 제공하며 시공업자에게도 호텔 전체 구조를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큰 돈을 들이지도 않고 3층짜리의 관광 호텔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 호텔이 바로 홈즈 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뜬금없이 이 호텔을 지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893년 5월부터 10월까지 시카고에서 개최될 시카고 세계박람회를 맞아 관광객을 유치하려던 속셈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호텔의 위치는 세계박람회장에서 5km 떨어진 곳에 지어졌죠 그 당시 세계박람회는 개최지에 국제박람회 기구 기반의 다국적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박람회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순수한 관광객 유치의 의도뿐이었을까요? 진짜 이유는 홈즈 성에 숙박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살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었고 부수적으로 강도지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 호텔 곳곳에 비밀 통로와 함정들을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함정은 가스 살포실, 교수형실, 낭떠러지실, 시신처리를 위한 소각실 및 황산실, 지하 고문실 등등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백여개가 넘는 방들에 비밀 통로와 가짜 벽돌로 연결되어 있으며 환기구와 함정 문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방은 성면으로 채워 방은 장치를 해두었고 문엔 구멍을 뚫어 그가 엿볼 수 있게 만든 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스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가스 살포실이 있었는데 그가 자신의 방에서 어떤 방이든 독가스를 채우도록 조절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건물의 2층과 3층에서 지하실로 이어지는 낙하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지하실에는 그의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연구실에는 해부용 탁자와 수술 도구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아궁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살인을 위한 죽음의 호텔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주로 멀리서 관광을 온 부유한 금발 여성들 및 자신의 고용 비서들을 타깃으로 삼아 끊임없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밀실로 은밀히 끌고 와 온갖 보험 서류에 서명하게 했고 후엔 가스실에서 살해해 일부의 시체는 해부용 시체로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병원이나 지역의 의과대학에 해고를 공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엔 괜찮은 해부 표본들을 얻기가 무척 어려웠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고 고마워했다고 하네요 그런 그의 악행은 무려 3년 가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의 살인 행각이 밝혀진 것은 1894년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것이 발각되며 체포되었는데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호텔 직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어째서인지 호텔 직원들에게 상부층 접근을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한 달에 걸쳐 집중 수색을 했고 상부층에서 시작되는 비밀 통로에서부터 이 살인 호텔의 경악스러운 일면을 모두 찾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이 최종적으로 발견한 피해자들의 유골 및 유품들을 통해서 그가 최소한 9명에서 27명 최대 200명 이상을 살해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재판대에 선 그는 27명을 살해했노라고 자백했으며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나서며 뛰어난 화술을 뽐냈다고도 전해집니다 물론 그는 1896년 5월 7일에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는 과정 또한 어려웠습니다 교수형 당시 교수대 불량으로 인해 목줄이 헐거워져 15분 동안 경련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사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연쇄살인마로 기록되어 있으며 세계 범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이코패스 살인마였던 남자 그는 바로 헨리 하워드 홈스라고 알려진 이름인데요 사실 그의 이름 역시도 본명은 허먼 웹스터 머젯이었다고 합니다 오 지려버렸고요 자 뭐 요러한 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합니다 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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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그럼 계속해 볼까요 크아 크아 맞춰보십시다요 베스밀크 으깜짝이야 아 뭐야 이거 중요한 거였어? 실례합니다 아가씨 조심해 내 남편은 들이대는 남자들을 아주 험하게 다루갔던 제대로 된 분 같군요 결혼생활은 어떠세요? 좋아 물어봐줘서 고마워 좋아 올라가보자 방은 준비됐을 거야 저기 보석 카운터에 뭐 좋은 거 없어? 뭔가 멋진 거?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지? 여기 뭐가 있으려나? 내가 스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줄이야 관람차 금단의 방 재미있는 것 좀 찾아볼까? 그럴까? 완성되지 않은 방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스리를 쫓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겠어? 당신이 관람차에서 내리려고 하면 당신이 허락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잠깐 이게 뭐야? 치기지마 야 햇나 미안해 했는데? 맞췄는데? 자비라며! 길을 잃으셨나요? 아,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이 객실은 보수공사 중입니다. 안전하지 않죠. 물론 우리는 사유지라는 표지판을 놓치셨나 보군요. 그랬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바닥 사이로 떨어진 뇌를 보여줘도 괜찮으신 건가요? 아, 아니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안전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다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여러분, 허니문 스위트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마워요, 홈스 씨.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실례지만 저는 일이 있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뵙도록 하시오. 세상에, 여긴 왕이 지내는 것 같아. 아니면 나의 여왕이나? 어, 정말? 어, 뭐야? 알을 사용하여 조준하고 맞추래요? 아, 굳이 이런 걸? 아, 굳이 이런 걸? 마져라! 러시! 러시! 오케이, 너 승리하셨어! 아무것도 부족해? 아, 진짜... 뭔가 배신감 넘치는 음모 같은 느낌인데? 아니야, 선물이 하나 있어 눈 감아봐 영리하게 로맨틱한데? 베개가 얼굴에 닿으면 곧바로 이불 때려줄 거야 무슨 문제 있어? 아니 눈 떠봐 너무 예뻐 승리는 나이가 이제 씻을까? 뭐야, CCTV 있어? 헐 CCTV라니 몰카몰카 몰카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있는 거겠지, 옆방에서? 저때 몰카가 있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야 옆방에서 훔쳐보는 거 같은데 박혔어 열려라, 정기 고마워, 내가 잠깐 씻고 오는 동안 면도하는 거 어때? 그리고 나서 다시 하면? 난 그 단어 알고 있어 불법에 대한 프랑스어지 면도 좀 해 면도기와 키트를 포장하는 것을 잊은 것 같아 아래층 약국에 분명히 있을 거야 약국! 욕조에 너무 오래 있지 마 걱정마 걱정마 호텔에 짐을 푼다 면도키트를 찾는다 면도키트를 어디서 찾어? 밧스룸 아 밧스룸이 집 안에 없어? 밧스룸이랜다 아 맞네 밧스룸 밧스룸이 어? 프라이빗 여기 한 번 더 가? 여기 갔다가 바로 되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밖에 없는데 갈대가? 얘네 방은 어디야 그러면? 아 좀 빨리 걸을 순 없는 건가? 그러네 갈대가 없어요 거기밖에 여기가 지금 로비고 어 뛰기 없냐 달리기 없냐? 밧스룸이고 여기가 얘네 방인가? 못가 뭐야 답정로야 거기밖에 못가 들어가 들어갑니다 응? 뭐야 뭐 한참 안 그러는 게 낫겠어 뭐야 여기밖에 못 갔는데 또 길이 또 있어? 또 길이 또 있어? 헐 또 있네? 왜 또 있지? 아깐 없었는데 이건 뭐 선일이지? 흠 어? 길을 잃은 거야 어? 뭐야 길을 잃은 거야 지금 아 미루 어? 어? 오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대박 오! 내 지옥! 멀리! 멀리! 설마 이게... 헉... 그건가... 왠지 예상이 되는... 으... 으... 안돼... 으... 들어가면... 어? 괜찮나? 괜찮은 것인가? 슬슬 올라오나? 응? 응? 저기 왔어? 헉... 다른 게임 하려고... 휴식하기 휴식해... 아니야 괜히 갔다가 죽어... 흠... 흠... 남편이 지금 저렇게 울리가 없어... 흠... 아... 아... 조사를 했어야 되나? 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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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를 했으면 살았을까? 어... 어... 흠... 흠... 좋네... 아우... 조사를 했으면 살았을까? 조사를 했으면 살았을까? 오오... 쳐! 쳐!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오... 그래 저거였어... 어... 아니야? 하... 으... 으... 저기 우리 우리야...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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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뭐야... 시작부터 죽는... 죽고 시작하는 겨? 띠로리... 뭐하는 거야? 나를 건드렸다면... 감정을 표현하기엔 조금 늦으셨군요, 선생님. 문제 있으신가요? 우와... 대박... 헐... 뭐 뭔데... 가스야? 설마? 우와... 우와... 이런 시설을 다 맞춘가? 독가 쓰겠지... 뭐 적응인 아니겠지... ㅋㅋㅋㅋ 소독 그건 아니겠지... 가스야... 띠로리... 아냐... 얘네는 원래 죽을 운명이었을 거야... 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띠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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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진짜... 띠로리... 문화주기를... 띠로리... 띠... ... 세계박람회의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트로였습니다. 저 아저씨가 그 아저씨인가? 그 중간중간 나타나서 막 잘하셨군요. 뭐 어떻게 하셨군요. 그 아저씨. 아저씨라면 아저씨고 하라고 하셨군요. 할아버지와 국년회에서 논현으로 넘어가는 한 50, 60대 되지 않았을까? 여기 계셨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익숙한 얼굴을 보는 것을 좋아하죠. 지난번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동행자가 있어 너무 좋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혼자였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이 이야기들을 지켜보지 않았던 때는 거의 떠올릴 수 없군요. 경험할 사람이 없다면 좋은 이야기가 다 무슨 소용일까요? 이것은 창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그들의 예술이 순수해지기 위한 여정입니다. 방금 인트로 말하는 거 아닐까? 예술은 모든 종류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쁨, 영감, 욕망, 그래요. 그러나 또한 의심, 두려움, 공포. 당신이 반응하는 방식, 즉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이 이야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약간씩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작은 선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은 모두 당신의 책임입니다. 과실은 당신의 몫이죠. 저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규칙에 매우 어긋나는 행동이죠.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고 중요한 사건을 기록할 뿐입니다. 이런 동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오래되었죠. 사람들은 이 동전을 오보리라고 불렀습니다. 최근에 죽은 사람의 입에 넣어 배사공에게 값을 지불합니다. 이것들을 찾아보십시오. 가장 이상한 곳에서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무엇이든 교환해드리죠. 장단컨대 당신의 시간을 드릴만한 가치는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케이트 와일더예요. 범죄심리학 석사학위를 어쩌고 저는 조사 기자이며 세상의 변화를 어쩌고 시카고 AM에서 진행한 제 인터뷰를 보셨을 수 있는데 뭐 그냥 솔직하게 행동했을 뿐인데 다들 시학년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은 정말 견뎌기 어렵지요. 제 말은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문제가 있지만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전 마크 UCLA에서 사진학을 전공했죠. 정말 좋은 시간 보냈고 진지하게 사진업계로 다시 돌아가려. 뭐 하지만 그건 직업이죠. 저는 오랫동안 카메라 장비와 조명을 담당해왔어요. 문제가 보이면 비춰주고 그런 사람은 자주 만나기 어렵죠. 그리고 뭐 시작은 어떡해요? 혼자 일하는 건 이제 지긋지긋해요. 잠시만요. 자격 이야기부터 시작하나요? 아니면 개인정보? 왜냐하면 전 그러니까 누가 이거 보나요? 전 프라이버시 따지거든요. 네, 차일리 로닛입니다. 20년 동안 여기 사는 중이죠. 마지막 시리즈는 굉장히 순조로웠죠. 그러니까 다들 굉장히 좋게 봐주셨고 예상했던 것만큼 어... 접종하진 못했죠. 솔직히 말하면 완전 개판이에요. 내용은 이걸로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니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재판장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저는 내면의 악마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영감을 얻은 시인이 노래하고픈 욕망을 주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심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걸 말씀드려야겠군요. 저를 깊이 매장해 주십시오. 재판장님. 반드시 소나무관을 시멘트로 채우십시오. 저를 누구보다 깊이 묶고 시멘트로 땅을 더 덮어주십시오. 저를 믿으세요. 제가 죽는 것만으로는 다시 살인을 저지르는 걸 막지 못합니다. 1896년 5월 7일 헨리 H. 홈스라고 불리는 험먼 머젯은 교수대로 보내졌습니다. 그의 목은 교수형에 처했을 때 꺾이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매달린 뒤 15분 이상 천천히 질식되었으며 마침내 괴물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미국 최초의 연쇄살인범은 27건의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그가 남긴 흔적을 사사치 살펴보고 도시에서 도시로 추적하면서 그 수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교수님과 200명에 달하는 희생자 미국 최초이자 최악의 연쇄살인범 그는 요청대로 콘크리트 밑에 묻혔습니다. 그는 신의 심판을 피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악마가 올라와 다시 죽이지 못하도록 막고 싶었던 걸까요? 아, 기자야? 어떻게 생각해? 아까 처음 낳았던 그 기자, 쟤? 쟤였나? 아닌가? 헷갈려 얼굴이 아직 낯이 익지 않아서 이건 완전 그 생각은 미뤄다 러니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차이소르니 계십니까? 네 접니다 자리를 알고 불러요 제 이름은 그랜섬 디메시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디메시 오히려 제가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디메시 정말 고마워요 전부 놀랐긴 하지만 난 그냥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듣고 싶어요 악인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권한은 제게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시간은 소중합니다 오늘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차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준비하십시오 권한은 제게 있습니다 많은 걸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이 뭐야 이 말 주변에는 디메시라고 디멘들에게 말해뒀고 솔직히 걔들은 좀 괴박하거든 디멘들이 없으면 이 대화는 아무 의미 없어 우린 어 전드랄 사양은 이미 다 말했습니다 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차를 보낼까요 말까요 그래요 물론이죠 참가하도록 하죠 데려가겠습니다 아니 똑같은 자막이 두 번 나왔어 디메시가 보낸 건가 짐 실자 얘들아 내가 갈게 아 미안 정말 이건 널 반짝거리게 만드는 링라이트라고 뭐야 뭔데 얘는 또 정말 끝내줄 거야 얘들아 모험 짜릿다 안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을까 서프라이즈 싫어해 뭐가 생각나는지 알아 말하지마 정확해 주머니에 두 눈 얻고 전화기는 꺼졌던 상황에서 마을토피카 한복판에서 귀를 잃었던 시간이 있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100% 네 잘못이야 항상 계획이 없이 대충 진행하니까 찰리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뭘 알고 있지 녀석은 부자에 은둔하고 HAC에 홈스에 집착하지 완전히 제정신이야 우리는 그가 진척에게 물려받은 자유주로 이동하게 될 거야 그 사람의 홈스에게 집착했던 거지 일부 객실은 살인의 성을 완벽하게 복구했다고 해 듀메트에게는 설계도가 있어 서류도 유물도 내가 이번 촬영에 우리 프로를 구할 거라고 말했는데 그건 과장이 아니야 확실해? 그냥 나를 좀 믿어봐 비밀 유지로 인해 죄송합니다 더 이동하기에 앞서 안전한 보관을 위해 휴대전화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저택에서 소장품들을 촬영하도록 초대해 드렸지만 제 사업이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끼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개인용 기기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다양하라는 모든 영상은 먼저 저에게 승인받아야 합니다 저에게는 프라이버시와 재량권이 필요합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그게 장소니까 그의 규칙이겠지 그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어 요금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고 그가 요청하는 거라면 해야지 그래 프로를 위해 말하는데 정말 끝내줄 거야 토피카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끝을 내줄지 이 사람들을 또 몇 명이나 살릴 수 있을까요 이제 어쩌죠 나는 허서와 이 지역의 범위에 대한 영상을 얻고 싶어 이 안개라면 안 될 거야 저기 높은 곳이라면 더 조망이 나올 거야 저긴 확실히 높은걸 영상도 훌륭할 거고 안개넘으로 프레임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찰리 넌 반도 올라가기 전에 폐가 아작날걸 난 몸이 아주 탄탄하지 마크 이거 미쳤어 괜찮을 거야 가자 가자 찰리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동안 즐거웠어 가자 말 좀 적게 해라 괜히 이거 액박패드로 했나 폴스패드로 할걸 그랬나 키가 헷갈려 헷갈려 어 이게 있었어 어 고맙소 허허허허 고맙소 우리 한번 크네 야 노잣돈 어딨냐 노잣돈 노잣돈 어딨냐 노잣돈 노잣돈 없냐 여기 노잣돈 노잣돈 찾아오면 좋은 거랑 바꿔준다 했는데 노잣돈 노잣돈 어느 쪽으로 갈까요 아 막혔구나 노조돈 없다 솔직히 말하면 난 이런 세상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길 바랬어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지 한가한 시간? 왜 그러고 싶어? 있잖아 좀 쉬도록 해 별로 끌리진 않는데 나 그냥 노조돈 갖고 오면 뭐 좋은 거 준다 그랬어 비켜 비켜 임마 아 여기 길이 있었구나 미안 사과는 빨리 해야지 사과는 빨리 해야지 요즘 게임들이 아주 그냥 잡소리가 많아 학교에 Deadly 연결하지 toute 상황이 어떻게 쓰실 gesión? 그래 무슨 말은 cloves 휴 fear 사과에서 bizz ráin 아주 그냥 그 갓 오브 할 때도 많아 어디 좀 갈라 그러면 실수 없이 둘이서 대화하고 이래가지고 짱 났는데 똑같네 으 깜짝이야 아이씨 크라이스 뭐지 마네킹 그냥 놀고 있잖아 아니면 다른 뮤지엄 디스플레이 아이씨 시부레 흐흐흐흐 욱 나오게 하네 돈 좀 주세요 흐흐흐 잡아주세요 흐흐흠 au 아아 여기 누구 있어요 없는가 휴우 노잣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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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여기도 길이 있고 저기도 길이 있는데. 이쪽에 아까 길이 있었는데. 이쪽에? 아 잠겨있었구나. 길었구나. 어? 왠지 이 집안엔 노잣돈이 있을 것 같네. 갑자기 노잣돈에 집착하는 게임이 되어버렸다. 단단히 잠겨있어. 그럼 어떡하라고? 열려라. 그렇지. 네. 저쪽은 절벽이. 유.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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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귀가 있을 때가 뭐가 있나봐 꽤 오래된 것 같네 넥타이 클립을 사용하여 잠긴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오 찾았다 노잣떡 노잣떡 찾았다 그러게 넥타이 핀으로 아까 몬도 열 수 있는 거 아냐 엥진이 가고 이곳은 여기가 지금 잠겨있다는 소리겠죠 또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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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있다 네 숨기 숨기 오? 야 숨기 왜 안돼 만나서 방금 뭔데 숨기 왜 안됐는데 이걸 누르라고 했는데 이걸 누르라고 했는데 이걸 누르라고 했는데 고정해제 고정해제 뭘까 뭐였을까 뭐 뭐였을까 헛발했어 배가 이게 다 지금 분기야? 분기점이야? 대박 네 설치 틈은 몇 장 있습니다 멋진 커튼 몇 개랑 그리고 6갤런의 살균잼 제가 지금 요런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분기점이 딱 있어서 선택해서 진행하는 게다 제가 지금 요런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 하 하 에이 출발한 분위기 불안한다 박자침이가 있는 사람도 가끔 있어 안심해 분기괴담이 아니라 체험형 괴담 도대체 뭐야 움직였어 괜찮을 거야, 전부 괜찮을 거야 오빠, 완벽해 촬영을 시작하자 섬이 화면에 들어올 때까지 호수를 가로질러 이동시켜줘 그런 다음 등대를 확대하는 거야 4K 아, 저기 배가 오고 있어 서둘러, 돌아가는 게 죽겠어 이거, 이거 찍으려고 온 거야? 대박, 역시 프로정신 안녕하세요, 런니지지 제가 그랜썸 듀메시입니다 모두들 승선하시면 출발하겠습니다 이쪽은 마크 에린, 제이미 여기는 케이트 반가워요, 듀메시 어떤 것들을 준비해놔시지 기대됩니다 정말 고마워 자막이 왜 이렇게 건방지냐 아니, 존댓말로 할 거면 다 존댓말로 하고 어? 이 기회로는 없지 당연히 너의... 엠... 일단 목적지로 가시죠 나중에 설명할게 당연히 스티븐 스필버그 뭐야 스티븐 스필버그 뭐야 스티븐 스필버그 뭐야 듀메시거든 여기는 얘네 표정이 더 무서워 아 저 PD 양반 아 근데 헨리옥 그 성이 이런 섬에 있었나? 섬 아니었잖아 원래 섬을 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안 보셨나요. 롤네네들, Charles. 롤네네들, 롤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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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네 coeducinated aquellos요. You're right. 롤네들 이거 이케 여기. 롤네네네. 롤네네들. 롤네네들. 롤네네. 롤네 깜빈이 있어 미니ビü SUV. 롤네들. 롤네들. 롤네들이 너무나 두 두 시간. 롤네들. 롤네들. 롤네네 Acre. 롤네네들. 저는 이렇게 인트로 드릴 거예요. 저는 이 집에서는 안 되면 순서가기 때문에 이 집에서 전혀 도착했을 때가 아니라 칠이 부탁하는 카메라가 하고싶어는 답변은 안 좋고? 전혀 사진을 찍고 전혀 찍는 것 같지? 전혀 알아요? 저는 굉장히 private 사람을 통해 걱정하지 마, 김 김형랭 롱떼의 롱떼의 인트로는 것입니다. 보통 인트로를 원하는 것, 차르기? 감사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준비가 되죠, 에린? 분명히 알아요. 그럼, 테크닌에 가요. 케이트 스페이스가 준비되어? 비치, 항상 카메라가 준비되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액션! 저는 홈스의 공포가 서린 시절에 진품 유물들을 소정하고 있다고... 아, 진품 유물들을 소정하고 있다고... 그 성이 아니라... 아닌가? 뭐지? 이제 걷기 시작해. 이제 정말 이동하셔야 합니다. 그럼요. 이쪽입니다. 옆은 데 더 찍을거지? 당연하죠. 듀메씨는 정말 재기심해... 듀메씨는 정말... 아, 듀메씨 몰래 둘러봤으면 좋겠는걸? 그 녀석은 프라이버시에 집착하고 있어. 뭔가 비밀스러운데... 숨기려고 하는게 뭔지 알고싶어. 뭘 했으면 하는데? 그랜데일에서 그때 경찰들이란 했던거... 진심이야? 아, 진심이야? 아, 아 내가 왜 응급처치를 할 줄 알잖아 전에 응급처치했던 거 기억나지? 글랜데일에서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얼음이랑 풍대전 가져올게 호텔에 있나? 가자 무슨 일이에요? 가자 나중에 설명해줄게 연기숍 다시 받고 있어? 그래 살리가 원하는 게 뭐지? 섬에 대해 더 파악하고 싶은 거지 난 매력적이고 난 보안을 뚫고 갈 수 있으니까 가자 너무 티나는데? 연기수업을 받았다고? 둘 둘 내가 물어보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줘 머리 굴려는 대답을 하거나 나에게 총을 쏘지 않고 말이야 이 프로를 구할 방법이 있을까? 아마도? 사유재산 접근금으로 사유재산 접근금이지 동전 예알르 굿 흐흐흐 노자또 어서오세요 약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근데 벌써 10시인건 함정 머리 조심 비켜 노조던 자식가야 노조던 노조던 비켜 음 없는가본갈 음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밑에 떨어진다고 죽어? 그냥 살짝 아야하겠지 뭐 솜이 엄청 커요? 무간만 쓰고 있어 고조 솜이 엄청 큽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하겠지 반대편에는 뭐가 있지? 던져 잡아줘 숨기 숨기 사망했습니다? 아니 숨기 왜 안되냐고 어 됐다 뭐야? 무슨 상황이야? 어 방금 사망했습니다 나오지 않았어? 뭐가 좀 이상한데? 조건 설정 어디서 봐야되지? 접근성 싱글 액션 버튼 싱글 액션 버튼은 뭘까? 안 되네 길게 눌러 버튼 연타를 완료하기 이벤트 시간 제한 해제 예 흐흐흐흐흐흐흐 전투 타이머 비활성 예 난독증 난독증용 폰트 뭐야? 자막 켜졌고 어 자막 자막 크기 있었다 자막 크기 높여드릴게 화자 이름 켜기 결정 텍스트 크기 높여드릴게 높여드릴게 흐흐흐 결정 대사 텍스트 크기 높여드릴게 됐다 이제 다 켰어 웬만한거 다 켰어 예 으야아 얼마나 클지 한번 해보고 버튼 할당 상태 오 숨기 어딨어 숨기 숨기 없냐? 숨기 버튼이 아, 여기 있다 조명인데 이거는 숨기 버튼이 없어 왜 난 숨기 버튼이 뭔지 모르겠어 음, 일단 가봅시다 아까 이거 L, L티였던 것 같은데 저쪽은 어때? 잠겼어 아까 여기 뭐가 빤짝 캔, 아 됐다 던져 흐흐흐흐흐 왜 이렇게 다녀야 돼? 누가 보고 있는데? 내가 자연산책을 하고 싶다면 도시로 이사하지 않았을 거야 이게 헛짓거리는데 직무 설명이 없었는데 색이, 색을 왜 지멋대로 막 하지? 인물에 따라 색을 배치한 건가? 폰트 크기 괜찮죠? 너무 안 크죠? 그리에 타진 여름 캠프가 떠오르는 걸 좋아 내가 저 차를 움직여서 여기 세울 수 있다면 건너갈 수 있을 거야 제어판 보이지? 완전 박살났어 전력도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장기였어 장기였어 컷트 어디로 가야합니깨? 내가 뭘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나? 뭐 어디 저쪽 어디 아 여기? 우리 여기서 온 거 아니었어? 우리 여기서 왔잖아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여기? 여기 잠겼는디? 잠겼어 여기 뭐 어디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나? 아! 사다리 응? 노잣돈? 나는 여기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지 그곳엔 노잣돈이 있었지 아싸 다 모아야지 컴온 음 어쩌면 이걸 작동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오오오오 아 이건 걔 와야되나? 스필버그 와야되나? 스티븐 피디 하하하하 이게 이름이 뭐야 저 제이미 이거 정리할 수 있어? 오 껍짝이야 왜 저래? 하하하하하하 쟤 왜 저러는 거야 어? 이거 아닌데? 이거 켜고 켜고 야 이거 먼저 잠깐만 이걸 먼저 켜라매 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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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이거 먼저 켜고 이거 뭐지? 이건뭐지? 아 앗 헣헣 헣헣 손 이상해 헣헣 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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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먼저인가 그러면? 아이씨 이걸 먼저 켜고 이렇게인가? 그렇군 그렇군 돈 줘 여긴 어디로 이어지는 거지? 소리 들었어? 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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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 어 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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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잖아 눌렀잖아 왜 안되냐고 눌렀는데 왜 안되지 눌렀는데 왜 안되지 이거 뭐 실같은데? 아래로 엘티라고 써있었잖아요 엘 엘티라고 흠 힐굽 햄 엨 warming 헿 엘 camp 헿 엘난이 였고 잠깐 쉬었더니 괜찮아진거 같아 제가 말씀 드리는 곳에 반드시 머무르시한거 제대로 알겠어 두메 inc. 이제 우리 다 모였으니 계속하자고 추리리였 цвет 다들 두메 inc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아달라고 케이트 어떻게 생각해 지옥의 여름 캠프 뭐가 됐든 몰래 준비해둔 게 뭔지 조만간 알게 될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 야 이 다리 무섭다 올 거야 말 거야 고소공포증이야? 아마도 그래 미쳤어 야 저러다 죽어 그냥 가 색깔 없앨까요? 색깔? 다 그냥 흰색으로 통일해버릴까? 색깔 거슬리네 오지 높은걸 괜찮아? 어 저런 할 수 있어 눈은 앞을 보고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 아 알겠어 확실해? 쳐다보지 말았어 그냥 물이 아래에 고여있는 것뿐이야 수영할 수도 있다고 게다가 다리는 믿음직스러워 보이잖아? 아마도 어서 내가 도와줄게 잘했어 어 괜찮아 아 안 볼 거야 내려다보지 마 그래 봤지? 썩 괜찮아 야 이렇게 고소공포증이 있는 애가 아까 그 탑은 왜 올라갔어? 어? 고마워 고마워 넌 항상 날 난관에서 꺼려낸 법을 알고 있어 우린 듀메 씨를 따라가야 돼 모두 어디 있습니까? 다들 도시 촌놈들이야 가자 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아 아 와우 미스터 듀멘 이곳은 아름다운 맞아 아마 주말이 냉비되진 않을 것 같네 안녕 니가 누군지 궁금한데 아무튼 너의 유일한 팬이었을 거야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사라졌지 정말 쓰레기야 애가 있었는데 없었던 거야?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깨지기 쉽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불안해 보여 대박인데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체크인도 해야 돼? 이게 다가 아니야 나머지도 거의 도착했을 겁니다 각방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의 메이크업 케이스 때문에 늦어지고 있나봐 에린 담배는? 파란색 가방이요 짐을 정리하시고 저녁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8시에 드메씨 드메씨 몇 번이고 감사해도 부족하겠습니다 여긴 정말 환상적인데요? 처음 계획이 될 거라고 내가 말했지 말했잖아 말했잖아 아니 뭐 한 것도 없는데 지금 10시 반이야 이야기는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했는데 할머니인가? 아 왔구나 바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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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하루종일 밖에 쏟아다니기만 하고 난 여기 처박해서 걱정이나 하지 하루종일 사라져서 한마디도 없었지 하루종일 사라져서 한마디도 없었지 뭔데 왜 또 미안해 넌 잘 놀라는구나 조금 찌린 것 같아요 내가 오는 거 왜 못 들었어 저희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게이트는 우리가 밖에 있을 때 창문 밖을 쳐다보는 여자애를 발견했었어 제가 봤던 사람이에요 여자아이 드메씨는 아마 가족 직원 아니면 친구가 있겠지 누가 알아? 그래서 말인데 여긴 소름 돋는 곳이야 여긴 독특하네요 노래 부르고 있었어? 아 네 그건 제 무서워하지만 노래예요 이건 제 무서워하지만 노래 이걸 부르면 용기를 되찾지 하이포이 나를 원해 뮤지니스의 하이포이요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비명 치르고 고마워요 나만 믿어 사실 네? 내가 짐 푸는 동안 같이 있다가 내가 방 찾는 걸 도와주는 건 어때? 그래서 뭔가가 짝을 지어 움직이고 싶게 만들고 있는데 네 고마워요 전 길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냥 복도잖아 좀 여기로구만 그래요 여긴 편할까요? 편한 게 좋지 지난번처럼 우리가 같은 방에 있으면 내일 아침 무렵엔 결혼하게 될 거야 잠자면서 잠꼬대 하는 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그래? 내가 뭐랬어? 사실 그냥 뒤집박죽으로 섞인 욕설이었어요 아 난 깨어있었어 난 케이트의 SNS에 게시글을 읽고 있었거든 어 이 시악년 절 미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케이트는 저한테 잘 대해줬는걸요 거짓말하지마 그 녀석은 로봇이야 어? 욕실은 어디있어요? 어? 나이가 빠졌네 어? 더러워 한방중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하지? 찰리가 욕강을 분리보고 있을 때 나도 가야겠는 건가? 미니바도 없겠네요 네가 알고 있는 거 보여줄게 그거 뭐죠? 와인이지 지금 마시기 시작하면 찰리가 알아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잔소리할 거고 제 기분만 상하겠죠 또다시 그래? 그러곤 하지 그런데 우린 지금 일하는 중이 아니에요 촬영하기 전까지 취한 상태로 하긴 어렵잖아요 일하기 전에 완전히 술독에 빠지란 말은 아니야 왜 그러시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그리고 넌 흥분하면 귀엽거든 쟤가 귀엽다고요? 응? 응? 어? 무슨 마치고 싶은 거라면 내 거 써도 돼? 고마워요 하지만 제 거 찾아서 쓸게요 어디 가는 거야? 벽 쪽에 다 있어요 보여요? 괜찮아? 기대되냐? 안 되나? ança 않나? 좋은 행운 아... 뭐지? 게임 전식이 있어 또 얘는 .. 외북에는 희한하게... 천식 있는 사람이 괜찮아? 내가 괜히 겁친 것 같은데 아니요 하지만 진심 에임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의존하고 싶진 않아요 정신적으로 다스려 보려고 하지만 원조와 알러지 등등 그냥 좀 더 조심하면 돼요 확실해? 그래요 확실해요 온돌이 아니라서 물 때문에 알러지가 많아서 카페트 생활이라 그렇군요 마셔보려고요? 이제 중독되시겠어요 무슨 나쁘지 않아 턱 쏘는걸? 맛은 오크향이 밑에 깔려있고 시트러스 향이 스치고 독국물이에요 독국물 그리고 곰팡이랑 땀에 뒤덮인 양말이 왕창 느껴진다니까 아이씨 아이씨 너 정말 미워 지쿡군요 지쿡군요 오우 죄송합니다 와인은 쓰레기였어 완전 거짓말이었지 진짜요? 아하 미안해 미안해 아까 말했던 거 네 기분을 불편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저 단지 우린 같이 일하는 사이고 찰리는 항상 제게 더 풀어납게 행동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알았어 아니 고맙지 않은 건 아닌데 에린 음 당신도 귀엽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음 다가가볼까? 음 음 어? 어? 세상에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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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아 제가 바보였네 아니 약간 직원되긴 했지만 넌 완전 제가 방금 그런 행동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 누구예요? 아 지가 먼저 꼬리 쳐놓고 다가가니까 물러나다니 왜 저래? 여기서 옆 보고 있으니까 재밌어? 아 아무것도 안 봤어 문이 닫혀 있었잖아 응 엿들었던 거야? 거창권 그래 우리 이야기 엿들으니까 재밌어? 내가 뭔가 방해한 건가? 그냥 잡당했던 중이에요 우리는 모든 장비가 연결되는 전령 너희가 뭐라든 난 신경 안 써 그럼 왜 숨어? 내 방이 안 보이고 빌어먹을 담배가 필요했거든 재밌는 모양은 숫자들이야 위아래 순서대로 늘어져 있지 고맙군 아래로 가보지 10분만 줘 그러면 저 촬영을 위한 대략적인 계획이 나올 거야 저녁 내내 시간이 있어 저녁 시상에 계획하면 안 될까? 여기까지 가러 왔으니까 잠시 쉬고 싶거든 식사 후에 촬영하고 싶은데 10분 남았어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저를 파란색 가방 확인해 봤거든 담배가 없어 거기 더 썼어요 가서 보여줘 어쩌면 우리 중에 생명이라 파란색 가방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나중에 더 얘기할까? 하필해야 촬영하고 나서 시간이 있다면 방 한번 잘 찾아봐 그니까 요즘 게임에 이 동성 애정 행각이 꼭 한번씩 나오더라 뭐야? 탈출하는 거야 쟤네? 어쩐지 계속 불안해 하더라니 정석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읍 흠 엍 흠 흠 흐합 거울 안쪽에 방이 있었어 뭐야, 누가 잡혔어 벌써? 아니지? 아, 마네킹. 차라리의 침실 어때요? 찾아보고 있어요. 케이트가 이걸 전했어요. 장벽 허물기 불안의 위로를 탐험한다. 지금 장난가는 거야? 이게 스트레스에 도움이 될... 절대 아니야. 스트레스 안 받았어. 그래? 내가 존나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 어, 답변할 필요 없어. 제 명함 잘 뽑혔네요. 그래, 양각철이지. 아주 큰 차이. 뭐야, 이 대화. 옛날 사람들은 정말 명함을 좋아해요. 구식이에요. 정말 구식이라고요. 살리는 명함을 사용하여 장기 선반을 열 수 있어, 또? 찾았어? 전 아니에요. 정말 여기 뒀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세상에. 다른 가방도 찾아봐. 찾아봤던 거 아니에요? 찾아보라고. 옷밖에 없고... 이건 태궃 통짐? 스튜디오? 실수로 다른 계좌로 스튜디오 월세를 지불했다가 수표가 지불 거절됐어.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다른... 진짜 괜찮아. 그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어먹을 담배 찾는 거나 걱정해. 쥐 담배 찍어 찾아야지 왜 자꾸 쟤한테 찾으래? 돈?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너는 누구한테 들었을까? 아니... 사실, 저는 케잇을 봤을 때. 아니면 제이미? 죄송해요. 죄송해요.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이곳은 그야말로 거대하니까 어딘가에는 담배가 있을 거야. 오래 묵었다고 해도 말이야. 그렇게까지 필요하신 거예요? 로비에 가면 바가 있어. 바에는 담배가 있겠지. 안 그래?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바에서 흡연하는 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서 가서 확인해보자고. 네가 먼저 찾으면 없던 일로 할게. 어어, 조사하기. 태거통제. 로닛 엔터테인먼트. 옐로우 크로스.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이 게임의 특징은 정상적인 애들이 없다는 거야. 연예 예비 모자야. 완전 똑같은데요? 완전 똑같아. 야, 이거 모델링하기 귀찮아갖고 두 개 만들었구만 그냥. 똑같은 거 복붙했구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건 아는데 그 은행 통지서가... 집착하고 있구만. 보통 때려면 환호하겠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 저희가 직장을 잃을 위험이 차오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텔레비전 업계잖아. 다들 실직할 위험은 늘 떠안고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괜찮아, 에린. 제발. 다 교통정리 끝났다고. 넌 이번에 마지막 에피소드에도 같이 일할 거고 그쪽에서 네 월급을 지불할 거야. 내가 아니라. 그게. 하지만. 이제 그만 흘려보내. 그럼 괜찮아, 에린. 안녕, 그랜썸. 고마워요.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 아내와 두 명의 딸 아이도 저와 함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 그리고 제 형 프렌시스가 지금 이 시간에 시내 있으니 그렇게 하면 다섯 명이 되겠네요. 그들은 모두 제가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비밀 유지는 걱정 붙도록 마세요. 세계 박람회 호텔을 충실하게 재현함으로써 홈스에 관련하여 궁극적인 관광 명소를 건설하는데 지난 몇 년을 투자했습니다. 아, 저기를 한 거구나. 재현을 한 거구나. 체험은 다섯 명의 그룹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므로 귀하의 친구 또는 가족 네 명도 함께 초대하는 바입니다. 호텔이 공개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믿을 수 있는 분들만 초대해 주십시오. 부디 초대를 수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잣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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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업계에서 치고 올라가려면 올라가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고 정말로 몰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어시스턴트가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어시스턴트? 그냥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철리 저는 그냥 어시스턴트라 어시스턴트? 약간의? 그리고 제가 제작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작업? 오디오믹스 너무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그 경험을 통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제 시스템은 제 시그렛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까? 정확히 또 왔던 사람들이 있었네? 저는 제작업을 원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진짜의 시그렛을 원하는 것 같아요 큰 금액과 큰 스타를 원하는 것 같아요 아 스포스 I should be thankful. It's just my cigarettes that are missing and not our gear. 에린, there's something important that you have to understand. In the work that we do, the very important work, the truth is the star. Oh, right. Yeah, sorry, Charlie. So you don't wanna direct movies. Can we move on from this? Wow, chapter 하나라도 끝내고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언제 끝나, chapter? Hey, maybe Mr. Domet is in the back office. You could just ask him about cigarettes. 뭔데 뭔데? B를 연다, 소음을 조사한다. 열쇠 그거 없어? 열쇠... 없는... 어 뭐가 없네. 소음을 어어 바 열쇠 저 너무 죄송한데요 빨리 빨리 챕터 하나 끝내고 나 갔다올라 했는데 지금 터질 것 같은 내 심장은 얼른 갔다올게요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휴 편안 네 어서오세요 선물 가게라도 가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벌써 한 번 천식 발작이 있었고 이 먼지 꾸덕은 정말 최악이거든요 선물 가게는 담배가 있으려나? 그쵸? 그치 어 뭐야 와 애니메트로드 이기라니 멋진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담배 한갑 부탁해 담배 한갑 주겠어? 이리 와 이리 와 담배 한갑 진짜라고 보기엔 너무 좋은데 괜찮아 고마워 로봇 종업원 씨 물론이죠 필요하신 건 무엇이든지 지랄마 어 담배 하나 있어 정말 고마워 기계 친구 아주 고맙군 아까 여기 목욕 반짝반짝 했는데 뭐여 뭐여 싸다고 날릴 것 같애 흐흐흐 갑자기 아 이거였구나 좋아쓰 당연히 더 운전이 쓰이겠지 재기를 와이소 돈을 찾는다 돈을 훔쳐서 써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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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솜 들어올 때 담배를 아니 담배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흐흑 그냥 쑤셔놓으면 된다고 운물꿈차기야 다음번엔 내가 사지 약속할게 왔어 왔어 나 오다 안 나와요 인생이 훨씬 살만할텐데 내 새끼 주머니에 있었다는 말이야 아 뭐야 왜 근데 안 됐어 또 어? 내가 뭘 못하고 있냐 다시 해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7시 켈리 슈레더 양 다시 한번 기아와 기아 팀이 호텔에서 이룩한 놀라운 일을 감사드립니다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7시 그랜드 오프닝 행사에 여러분과 다른 팀원들을 초대합니다 이발소 4중조를 포함한 테마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멋진 저녁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됐어 감사합니다 뭐인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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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깜짝이야 저녁 시간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불러먹으세요 알았어 갈게 하루하나 챙겨서 돌아가보도록 하지 혼자 있는 거예요? 파티에 있는 저건 누구예요? 뭐? 디롤이 인트로 부분에 대해 생각해봤어 지금 촬영할래? 그래 촬영하고 나서 뱅크에서 아마 찰리는 내가 제안하는 내용은 전부 다시 쓰는 짓을 그만두겠지 응 그래 물론 어?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주면 돼 그게 네가 아무 문제도 없어서 하는 걸 믿으라고? 그래 그 렌즈는 몇 번이나 닦은 거야? 그냥 장비를 준비하는 중이야 정말? 항상 세세한 일이 집중하는구나 마크 위험을 감수하고 뭐라도 좀 하는 게 어때? 넌 그렇게 헛짓하다가 그 일자리까지 거절했지 열차를 한 번 더 타야 한다는 이유라 말이야 그 일은 올바른 일이 아니었어 열차 사건으로 확인됐지 얄팍한데 못 믿겠어 이거나 촬영하자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연광을 이용하자 오비의 최강청이 기억이 안 나네 난 그게 괜찮을... 왜... 난 어느 조명이서나 멋지게 나와서 걱정이 안 돼 아파하는 거야? 그래 이렇게 했어? 약간 변했군 왜 모두들 우리가 헤어졌다고 생각하게 내버려드는 거야? 제이미가 진실을 알았다면 몰라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말은 다들 주축했을 뿐이야 그게 다정한 건지 이기적인 건지 모르겠네 아니면 둘 다 뭐... 그전에 뭐 하나 말해도 될까? 우린 이래만 충실하기로 서로 동의했었지? 그래 그러니까 뜬금없이 내 정신을 분석하려 들지마 난... 그래 네 말이 맞아 공평하지 않았어 미안해 다시 베풀해야 할 필요 없잖아 일이나 하자 그래 네 마르코님 어서 오세요 네 말이 맞아 우린 동의했었지 미안해 빠른 사과 가사 강원을 찾아서 시작하자 가사 강원을 찾아서 시작하자 가사 강원을 찾아서 시작하자 네가 셀카 찍기에는 발이 너무 짧기 때문에 묶는 것 뿐이겠지 내 팔은 짧지 않아 아야 왜 밀어 어어 왜 밀어 왜 밀어 전용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어 경계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 내 방은 살짝으로 안전한 장소가 돼야 돼 우리가 치료받으러 갔던 게 다행일 때가 있었어 이상한 규칙들을 만들어낼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얘네가 사귀었던 사이였던 거네요 약한 위험이 있는 곳에서 그 정치인 곳에서 정치인 곳에서 정확한 위험을 찾는 곳에서 정확한 위험을 찾는 곳에서 기간에 있는 곳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내일까지는 안전하고 내일은 어떻게 할 수 없나 내일은 내일은 언제쯤에 내일은 좋은데? 네 알겠습니다 뭐야? 어디있어? 뭐야? 뭐 있다고야? 이거 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는거야? 띵 띵 띵 뭘까 이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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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야? 두기죠! 여기로 어디로 가나요? 익혀주세요 여기로 어디로.. 저..여기.. 잠깐만 나와봐 일단 나와봐 저기에 열쇠가 있는데 아 일로 건너서 올라가는 건가? 안 움직여 으악 으악 뭐하냐 야 버그 지려버리네 네네 왕무 잠시만요 누구 보고 있었또 뭐야 뭔데 일단 여기서 여기를 가려면 가운데다 놔야겠죠 뭐하네 이거 참 알겠지? 마음이 어렵네 뭐 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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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건가? 된건가요? 어? 저쪽으로 또 가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되 그러면? 점프 되나? 저쪽 안가도 되나? 된건가? 된건가? 안가져? 어? 흑! 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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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왜 여기로 안내려가지지? 흑! 흐흫! 이성하네... 응? 왜 또 너.. 왜 또 올라와 아아 사다리를 내린거였어 지금 아 뭔가 있네 왜 갑자기 좋아 이거면 되겠어 라고 하는게 왜 그런가 했네 됐어 이쪽 사다리를 내린거였어 이게 아까 공중에 있었거든요 됐어 이제 거 여기서 점프하면 돼 됐어 됐어 잠기 있다 뭐지 뭐지 아 여기 또 올라가는거야 어 땀에 어 드디어 드디어 어허허 발코니 갓 다행이다 나가는건 한번에 나가게 해줘서 또 돌아가야 되나 했네 내 발코니가 어디였냐 여긴가 그는 악마였습니까 흠흠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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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현대로 오지 말고 나는 그 아까 처음이 시작한 그 진짜 홈...스의 그 그 시대에 그 장소에서 계속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 그죠 음 왠지 더 신선했을 것 같아 그냥 가자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내 병원 감각은 의견이 다른데 갑자기? 항상 촬영 준비가 되어있는 아가씨 뭐가 걱정이세요 정서처럼 아름다운데 그거다 그 부부꺼다 이거 좀 봐 그 모자야 홈스 말이야 대박 뭔데 애니메트로닉스? 메트로스 애니메트로닉스 애니메트로닉스 8시에요 저녁먹은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못 얻었어 아직 시간이 있어 허들러 찰리를 너무 기다리겠다간 잔소리가 끝나지 않을 거야 찰리랑 좀 원만하게 지내 난 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찰리 쪽에서 먼저 까칠하게 굴고 있잖아 카메라에서 말하는 건 찰리가 아니라 너도 띄껍게 굴었다는 거 너도 알잖아 네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찰리는 누가 화내면 더 화내는 성격이야 이건 그놈 잘못이야 마크 내가 아니라 찰리가 상당히 거슬릴 수 있다는 거 알아 그 녀석 노트 봤어? 그래 봤어 난 그 자식이 쓴 내용 중 절반은 문서를 보면 좋아 보이겠지만 그 이상이 뭔가 있어 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놈 계속 대받아치기만 한다고 왜냐하면 넌 찰리는 네가 경력이 필요한 콘텐츠만 얻으려고 하고 찰리는 저기가 우리를 소유한다고 생각해 완전히 통제적이지 그 자식이 날 통제하게 되지 않아 안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이 다투겠어? 에린이 몇 주째 월급도 못 받고 있다는 거 알아? 자신에게서 배우는 것 자체가 보상이래 마자리 새끼 에린을 시켜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선택물이나 가져오게 하고 마치 본인은 발도 없는 마냥 쇼핑도 시키고 상관없어 어느 쪽에 됐든 난 론잇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직할 거야 좋네 그건 그건 네 커리어에 있어서 분명히 적절한 기회가 될 거야 그거 굉장히 진심이 느껴진다 사실이니까 찰리는 자기가 불편하지 않게 되면 우리를 순식간에 교체해버릴걸? 우리를 부려먹는 거야 난 이것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너도 마찬가지야 멋진 연기였어 닐슨은 때려치고 배우는 하는 게 나을걸? 난 정말 감명 깊었거든 존나 어스카 상감이네 우리가 대화하고 있던 내용은 그런 게 아니야 고맙다는 말은 충분히 들었어 배신이 어떤 느낌인지 난 알아 너에게 특별히 더 실망했어 마크 네 미래 계획이 뭐가 됐던 거니 지금은 론잇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고 있잖아 어서오세요 직원들은 호스트와 대화하기 위해 저녁에 모일 예정이고 졸리... 미안해 그리고 론잇 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은 프로페셔널들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에 걸맞게 행동하라고 좋아 행복해? 너에겐 미래가 있고 이젠 나에겐 없지 완전 애새끼네 그리고 어찌든 영문인지 우리 수준까지도 낮춰졌어 왜 이렇게 대사들이 겉돌지? 흐흐흐흐 번역을 이상하게 해서 그런가 번역이 좀 맘에 안 든다 이거 뭘 하는 걸까 네 은효님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 중국 게임보다 당연히 나아야 하는데 실망이 큰 거지 그러니까 이런 뭔가 좀 볼륨이 있는 게임이 번역을 있다고 했다는 게 화가 나 아니야 전작도 이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랬나? 이건 문화가 안 맞는 문제가 아니야 번역 자체가 막 좀 이상해 갑자기 반말하질 않나 뭔가 대화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번역 체가 그래 기다려? 왜? 그 모든 것들을 퇴근한 것들을 퇴근한 것들을 퇴근한 것들은 그니까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어떻게 하다 어쩌면 저녁을 피자를 주문했는데 푸드가 너무 멀 수도 있고 우리에게 좋은 일일 수도 있어 어떻게? 생각해봐 우리는 아직 여기 있고 상황도 완벽해 개그는 아직 순조로워 그 사람이 떠날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떠나지 말자 나만 이 장소가 소름끼치다고 느끼는 거야? 그리고 듀메씨도 말이야 이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아프지만 난 이번만큼은 점점 제임이야 같은 생각이야 이런 거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아프다 이런 거 굳이 그러니까 말이 많아도 자연스러우면 괜찮아 더 자연스럽게 다듬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맞아 다 자기 말만 하는 것도 있어 그것도 좀 커 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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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피카에는 찰떡한 결과를 아직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분들을 위해 건배할게. 정말? 저는 당신의 웃음을 알게돼요. 우리의 작은 가족들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크와 제이미 음 갑자기 좁은 말 해주는 거야? 옹졸함 가장 최근에 합류한 에린 우린 네가 없었으면 방향을 잃었을 거야 세세한 것 하나하나 챙길 만한 사람이 너만 이것도 누가 있겠어 말로만 하지 말고 돈을 주라고 돈으로 치아 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거지 what we can get here can take the show to the next level sure if we have time to get it all yeah he totally heard us nah I don't think he's coming I don't think he's coming to the next level he's not making this easy I don't want to pitch them off still think this was worth it? 햄버거 어 바로 맞췄네 지금 뭘 선택하는지도 모르게 선택하고 있어 갑자기 햄버거를 햄버거를 아까 애들 주려고 샀는데 잘못해서 하나를 더 산거야 suggests let's do it if he shows and wants us to stop fine if he doesn't at least we'll have something in the canal hang on we all right fine fuck it let's do it 그래서 하나 남은 거 다 정리해라. 다 정리해라. 다 정리해라. 아, 생각해라. 잠시만 기다려. 아, 젠장! 응? 뭐야? 왜 그러지? 어서오세요. 갑자기 다 어디 간 거야? 내가 뭐 좀 놓쳤어요? 먹니라고 애들 거 사면서 제 걸 안 샀냐고요? 아니 오늘 여왕님 검진이 있어갖고 같이 병원 갔다가 오면서 둘이 밥을 먹고 애들 걸 사온 거지 뭔 소리야? 아니 나 먹어야 되는데 아휴 먹어야 되는데 잠깐만 아까 애 데리고 갔잖아 벽을 허물다 공황발작을 극복하도록 도운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저자 공황발작 비상시 호흡법 복식 호흡이 불안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았다 가능한 편안히 앉을 곳을 찾고 조이는 옷을 느슨하게 하고 5초간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야 다 잠겼는데 아휴 아휴 어디서 나는 소망할까요? 교수형 당하는 장면이야 어? 여기 띠로리 왜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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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흫 여기도 지금 미로 상황인 것 같아 안보여요 앞이 안보여요 비쥬얼요 하이포이 날 원해 불 끄고 해야지 불 끄고 해야 제맛이지 불 끄고 불 끄고 모니터가 많아가지고 간접 조명 하나 있어요 간접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우런거 하나 있어요 뭐야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 부인 아우 좀 보자 직원공지 동계야외수영장 개장시간을 변경합니다 그녀의 비결은 콜럼버스 스파 목욕탕 매니큐어 일간스파 얼굴 케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의 건강 비결 이제 미시간호에서 만나보세요 보안회사 상기 내역에 따른 보안장치를 주문할 권한이 있으며 공급자 측은 폰장비의 설비치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이에 확인함 디지털 잠금장치를 설치했어 그녀의 비결을 알고 싶다 깜짝이야 유언증을 수정 요청했습니다 두사람 모두 사망할 경우 전체 재산의 유일한 수혜자는 리처드 벨렙씨입니다 또 잠긴 것이여 또 잠긴 것이여 어 은혜조네 소름끼치는 시설 펄리실 소름끼치는 호텔 소름끼치는 섬에서 연쇄살인범에 대한 문서를 촬영하기 위해 혼자 내 스턴건 없이 돌아다니다니 제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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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은 선택 그래 이건 순전히 네가 잘못한거야 호텔 그 비용인가봐요? 재건축 비용? 두 번 하면 뭐 달라질 줄 알았지? 재건축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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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팔이였어? 왜 안 켜져? 지금 둘이 더 늘은거야? 숫자가? 뭐야 뭔데? 함께하게되어 기쁩니다 아내와 두 명의 딸아이도 저와 함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 형 프렌시스가 지금 이 시간에 시내 있으니 그렇게 하면 다섯 명이 되겠네요 전적으로 실례하니 비밀 유지는 걱정 붙들어 마세요 비밀 유지가 왜 필요하겠어? 다 죽이려고 그런거지 그래야 깔끔하게 죽여도 새 나갈 데가 없으니까 아싸 동전 노자또이다 하아 다 돌았는데 여기는 음 다 돌아봤다구요 다 잠겼다구요 또 안켜진다구요 여기로 들어오면 항상 문제가 됐는데 아닌데 여기서 나온거잖아 아니아니아니 여기서 나왔어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야 돼 아닌데 여기도 아까 갔다 왔는데 오 차단기 문제 차단기는 또 어디 있었구나 겁나 서류만 겁나게 찼네 추억을 즐기세요 살인범 수집품의 온라인 경매 음? 공 일 팔 호 아니요 호호호 일 칠 팔 아니요 호호호 왜 공 공 일 칠 팔 칠 칠 칠 칠 동 반대인가? 공 아 왜에이 깜짝이야 네? 이제 점점 점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뭐였을까 그러면 응? 21년대에 참여할 수 있을까 17년 11월 17일 1117 아닐까 그러면 1 1 1 7 아니네 어? 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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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5 5 6 6 6 7 7 6 5 5 5 6 5 5 5 5 5 6 6 5 5 이건 여전히 안 돼? 불 들어오니까 더 무서워 어때 제이미? 전기 쪽이 좀 야단인데 이제 곧 시작할 수 있어 정말 훌륭한데? 아주 좋아 호일로 싼 손잡이가 있었다면 좋은 깜빡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이 정도면 돼 피이트가 거기 서게 되면 할 일이 조금 더 있어 게이버 때 몇 분이야 다른 사람들은? 에린 여기야 도와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를 좀 꺼내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문이 막혔대 오? 숨 그 5분 비법 숨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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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린? 괜찮아요 우리 바로 여기 너는 안 죽지 않나요? 그냥 문을 열어줘 문을 열어줘 움직여 움직여 바라리 바라리 아라리 아라리 우린 이리, 아랫 제발 차라리 바로 empire 건배 두 세 임 하나 이제 셋 진정 좀 해봐 거기 누구야? 방어적임 아 알렸어야 되나? 아 진짜 아아 하긴 떨어진다고 안 떨어지지 어 주세요 그거 주세요 가져가기 아 믿었던 나의 잘못인가요? 죽었네? 설마? 아 죽진 않았어 죽진 않았어 됐어 살았어 후 이건 진짜 이걸 뭘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쨌든 살았어 자극하지 않았어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봤어 누군가 있었어 에린은 그냥 죽은 거였어 아니 죽은 거였어 아니 죽은 거였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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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믿어줘 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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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그... 아니 돈 바꿔준다며 네? just give me a second to think excuse you and exit stage left are oh so confident and sure leader what was that? charlie is thinking which looks a lot like a temper tantrum maybe he's right if we don't crush this episode we're all screwed are you kidding me? what? I'm just saying I've been waiting on you for ages to actually make a decision about something anything and now this is when you suddenly choose to take a stand? sorry maybe I'm crazy but if Aaron says somebody came for her I believe her we're not safe here it was just a dummy you think I'm lying? really? maybe you're just confused about what you saw in the dark I know what I saw 머리카락 잘라갔잖아 right it's the plan we've already got a plan it's leaving just listen we can't jump we can't jump we can't jump positively positively just once i guess as far as charlie ideas go it's not the worst he's ever had it's not even the worst idea i've had this evening don't go patting yourself on the back i still think your priorities are fucked whatever i'm going i'm coming with you wait do you have to go? okay i don't care what he says i'm done i'm getting my shit together okay i'm leaving mark you coming or not i don't care what he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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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ou're right sorry it's just charlie said it's just it's safe here that i don't waste having a damn job you're right let's go let's go everything's gonna be okay we're here can you just stay here while i pack up my stuff i don't want to waste any time i'm right around the corner let's all be quick we'll be right back i promise but there's no one there's no one there's no one there's no one sorry i'm just still freaked out can you leave it open so you guys can hear me of course of course okay geniu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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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on't care how to make a camera i'm not looking for the camera i'm not looking for that no you're right okay you're not looking for the camera why can't I take the camera i'm not looking for the camera taking this off you're right terrible you're right but there's no that's not enough I've been here 잠시만요. 과연 아, 안 바뀌었어. 뭐였을까, 도대체? 저게 뭘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난 모르겠어. 난장판이 되어버렸는데? 다 다섯 명씩이야. 다 다섯 명씩이라고. 그리고 체크아웃은 다 똑같은 글씨체야. 응. 다섯 명. 잠시만, 뭐? 뭐지? 그러니까 아까 그 배로 태워다 줬다가 간 그 사람이 그런 이유가 있었지 다 다 죽는다는 걸 그 사람은 알고 있었나봐 전력이 또 끊겼어? 기껏 수리해놨더니? 제이미, 여기야 피 나 완전 막 갈 정도로 무서워 그냥 피잖아 그냥 피라고? 장난해? 변론으로 건너뛰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건 뭔가가 이쪽으로 끌려가다가 피를 흘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핸드폰도 다 지금 가져갔다 저녁식사 오늘 밤의 엔터테인먼트에 제공자는 그램 썬 듀맨 그녀석은 안 떠난 건가? 그녀석은 안 떠난 건가? Non-tragoo 라이터 를 펴는데 앞이 안 밝고 주변만 밝아 아우 답답해 앞에 안 보여 흘러와네 장갑인가?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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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헉? 고 mog여 it's a fucking booby trap you shift your weight off that plate and this guy is getting thrown through by that thing 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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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으으... 남아있으면 내가 죽는데? 야 나 가만있었는데 왜? 아 이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마크가 보이죠? 랩 son? 도대체 뭐였어? 무슨 말이야? 우리 다 잖뒤어 제스스 우리 다 잖뒤어 뭐하는거야? 젖같은 문을 부셔 바로, 3번 1, 2, 3 들리는거야? 네 뭐지? 무슨 일이야? 쟤 뭔데? 자수정 불안정함이 올라갔다고? 아 진짜 불안정함이 올라갔다고? 야 알아 너한테 멀어질 것 같아서 거절했지 그건 생각도 못했어 난 난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해주면 좋겠어? 우리 사이에 변화가 생기는 걸 기다리고 있었대 마음속으로 나는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어 이런 건 처음은 미리 말했어야지 알아 난 다시 모든 일을 겪을 생각이 없어 이번엔 다르다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너도 알고 있잖아 미안해 내가 좀 혼란스럽나 봐 가자 자수정을 이용하면 이벤트 진행에 도움이 된다 다 뭔가 특성 하나씩 있어 돌아다니면서 문을 잠그고 있대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게 뭐야? 어떤 시기가 장난치는 거야? 이게 왜 여기 있지? 네가 가져왔어? 아니 그 사람이야? 그래 셀비 셀비 손톱이 똑같은 거? 제발 그러지 마 우리는 항상 똑같이 하거든 그 녀석이야 바로 그 놈 뒤에 있는 놈 좀 그랬지 항상 주변에 돌아다니던 여러 녀석 중 녀석 중 하나였지 같은 파티에서 몇 번 만났지만 그게 다야 제가 범인인가? 내 실수였어 사건이 일어났던 날 나는 얘를 만나기로 했어 몇 장 걸치고 파티에 가려던 중이었어 난 잠들었고 혼자 외출하는 건 캠퍼스에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어 셀비는 내가 나타나지 않자 기다렸고 그때 그 놈이 살인을 저질렀지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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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매일 그 기억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제 다른 누군가가 알아줬어 누군가 내가 이걸 발견하길 바란거야 대체 뭐지? 모르겠는데 근데 난 잘해 뭐지? 여기! 차라리! 나에게 두 receptor 너나게 나한테 잡으러 가야 내가 죽을 수 없을 때 그냥 그냥 죽을 수 없을 때며 지금 이제 Jamie! Charlie! What the hell just happened? I don't know. But I think it's really, really fast. It isn't moving. So now what? We're fucked. There has to be a way around. Yeah, maintenance corridors, crawlspace. Has to be. Huh. What's going on? Demet, what the hell is going on with him? He was nervous the whole way here. I chalked it up to him just being eccentric. There's a lot of miles between eccentric and murderous. What the hell is going on with him? Let's think about this. You saw Demet take off. So maybe he found out there was a killer and bugged out? Maybe. Or perhaps the man we met wasn't actually Demet. And the dude in the mask is? Oh, here. That's the trap. That's a hell of a lot to set up. That was planned out. If we had to... Mother. What? What? Brick wall. Just like Halmz. I know. I don't want to think about it. I know. I don't want to think about it. It's a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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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이제 좀 움직이는 게 너무 짱 나 어 이거 왔었는데 어 어 캬 잠겼어 잠겼고 어휴 똑같은 장소만 빙빙 돌고 있어 지금 어어어 나왔다 나왔다 어? 왜 못가? 여기서 왜 못가는거지? 버그야 뭐야 못가 어 아 좀 이상하네 이거 어서오세요 투명문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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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긴 왜 못가 오 처럼 아니이 Stacy 분명히 이게昇년나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지 지금 상황에서는 보근데 이거? 이거는 말이 안되잖아 갑자기 여기도 안 지나가죠 여기도 안가져요 앞으로 나가는 분은 없어 하하하하 이거네 진짜 왜 이러지 게임 지금 뭔가 이 미로에 됐다 막혀야 되는 공간인데 지들이 지금 미로를 짜면서 뭐가 지금 오류가 난 거야 우리가 아까 이 공간이 없었는데 동전스 개발진조차 헷갈린 미로야 이거는 이 공간이 없었을까 이 공간이 없었을까 뭐야? 되지? 뭐? 아! 사람! 아! 걷혔죠? 걷혔죠? 아! 좀 비켜줄래? 좀 돌아다니게? 땅 막고 서가지고 엑시트 차라리! 아마 도망가고 있어 봐봐 이 곳이 도망가고 다른 곳이 더 쉽지 않을까? 잠시만 저... 제가 기대하지 않았다 에이밍! 차라리?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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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 ㅅ ㅅ ㅅ 이걸 진작에 들려줬어야지 잠겼어 오 마이 가앗 오 마이 가앗 오 마이 가앗 오 마이 가앗 죽음의 길을 안아줄래 오 마이 가앗 이제 한 번밖에 못쓰는데 저거 뱀기름 연고 엄마 여기 열면 뱀이 잔뜩 있는건가 여기 그냥 이렇게 들어온다고? 나는 절대 못 들어가는데 이걸 보고 바로 들어온다고? 뭐하려고? 뭐하려고? 으윽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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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한 사람의 개시한 사진의 귀염둥이 누구야? 완전 네 타입인데? 에린? 제발 이상형은 낯 가리는 삼심쥬 동물이 아니라 나쁜 여자 스타일이야 낯을 가리는거야?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항상 길을 이렇게 혼란스러워 보이지 오 진짜 이게 제이미 그거라고? 제이미가 그 흑인 여자죠? 아닌가? 맞나? 이거는 음모인데 완전히 저렇게 전시까지 해놨을 정도면? 뭐해야돼 네 딴 데 보고 있는게 더 무서워 여기선 뭘 할 수 있을까 아 여기 길이 있네 홈스 겁줄나고 만들었겠죠? 허허허 뭐야 비밀 발견 하하하하하하 아홉한 칼탈이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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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담배 찰리 담배아니야 저거? 뭐지? 이치 이치 뭐지? 이치 하하하하 ac 이치 그ills 두는orp Project 이치 하 이치 흑 그 밀 Carne 공부 consideration IS 모듬 27 근데 우리는 200 아 righteous 안 manages 그urgence 2000명을 뛰어넘을 생각이래 운 옴 그럼 그 180이 죽인 사람 숫자인 건가? 아까 178이었잖아 처음에 왔을 때 근데 그 데리고 온 사람 하고 애하고 같이 탈출했잖아 그러고 나서 180 됐잖아요 그 도망가던 애들도 죽였나 보다 애초에 그 남자의 아이였는데 그 애를 빌미로 네가 저 5명을 데리고 오면 애를 살려주겠다 한 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데려왔으니까 데리고 가라 했는데 가면서 죽인 거 그거 아니고는 뭐 178에서 180이 딱 됐는데 뭐 너는 무슨 말이야? 너는 무슨 말이야? 너는 무슨 말이야? 너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너는 무슨 말이야? 너는 무슨 말이야? 이거는 무슨 말이야? 뭐, 뭐, 내가 별로야? 소름소름 악마의 음료를 퇴치하십시오 알코올 중독은 매독이나 콜레라와 같은 질병이며 성공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알코올 혐오 치료제가 점차 보급되고 있으나 4주간의 프로그램 동안 매일 3번씩 섭취하면 이 치료제는 환자가 기존에 지녔던 사악한 식욕을 쫓아내는데 홈스 박사의 엄격한 지시에 따라 실버 애쉬 연구소에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으면 떠나는 시점에서는 약 악한 옛 자아가 거의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그 인형이 그거네 그 치료 치료한답시고 그치료제는 그냥... 그냥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거기에 있는 거 있어요. 지금 들어주세요. 무슨 말이야? 그냥 숨어, 에린. 왜 이렇게 말하는거야? 무슨 일이야? 에린, 지금! 믿어, 오케이? 애초에 트릭인가? 설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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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살았어. 어서오세요. 오, 살았어. 믿길 잘했어.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 식당에 있어, 누가. 이 계획은 뭐냐? 죽어도 나한테. 네. 저희들 다 먹으려고 하자. 여러분. 정말? 저희들 다 먹으려고 하자. 아... 저 로봇이야. 우리 작은 가족들, 마크, 제이미. 그 아까 대화 나눴던... 10명의 팀이었어. 그리고 케이트. 우리의 큰 일은, 너는 이 방송의 마음이야. 너는 사람들에 관심이 있어. 할머니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얘네였어. 뭐하는 거야? 그만큼 이상이야. 할머니가 우리를 어떤 상황에 빠트렸는지... 드메스를 만나면 그 자식을 작살낼 거야. 네. 그분이 봤어, Mr. Duman? 네.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아 쫄려. 흐흐흐흐흐. 마크에. 마크에. 찍은 것처럼 무 Iron Man. 너봤는데. 저 소리 들려? 발소리 발소리 그리고 가까워지고 있어 조심해 제이매 여기 네, 너희들 너무 무서워 오, 제이매 그 벽이 닫고 내가... 그냥 놀아야 해 딩엘은 이 위치자 뭐? 바로 앞에 딩엘? 이게 설정이예요 마스크를 입었고 그 소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말하지 않았고 이제 에어린이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 움직여야 해 금어봐, 자리는 어딨어? 잘 모르겠어. 가짜야. 소품이나 동물 같은 그런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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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너무 너무 많아! 여기에서 떠나가자. 아, 다 보고 있는 거야? 하목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가야돼 제이미 없어 제이미 없어 별걸 다 해놨네 얼음 보험 손arım 오..뭐야? 아, 버퍼 있었나보죠? 복부 부상 피해자의 치아가 모두 제거되었다 두번째 신혼 미상자입니다 첫번째 희생자에 대한 재포고서를 읽었을까요? 유사한 범행 방식이며 여러개의 찔린 상처가 있는 신혼 미성이 나오죠 첫번째 희생자의 상처와 일치합니다 찔린 상처의 모양은 이것이 동일한 살인 무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기념품 사냥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왼쪽 귀가 잘렸습니다 깨끗한 철개, 아마도 메스 또는 면도날이겠군요 매우 깔끔합니다 아주 솜씨가 좋네요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망자는 아마도 사망한지 30분에서 40분 정도가 경과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작업 방식과 다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신혼 미상자는 치아가 제거되었을 때 이 녀석은 학습하고 있대 죽이는 것도 학습하면서 죽이는 거야 치아가 제거될 때 살아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귀 자를 때는 죽이고 자른 거잖아 와 이것도 이것도 미러야? 설마? 뭐지? 막혀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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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인형 탄 거 이게 다야? 누가 봐도 그냥 유인하는 느낌인데? 담배 훌륭하대.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라이터 없잖아. 이럴 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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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럴 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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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끊어, 제발! 끊어, 제발! 3살때 빨리! 3살때 문이 강제로 열리겠냐도 3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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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3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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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살때 4살때 comport 에어뛰 SH spos 뜨거우니까 뜨겁긴 하겠지 설마 우리의 친구들이 처한 상황이 점차 열기를 더하는 겁니다 찰리의 계획이 다 어그러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사귀던 사람과 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크와 케이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케이트, 그리고 서로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듀메시의 사랑스러운 애니메트로닉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인형들이 꽤 기발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중엔 정말 진짜처럼 생긴 것도 있고 부품을 어디서 조달하는지 궁금해지는군요 이 단계에서 공정을 가하자면 약간의 힌트를 제공해드리는 것이 좋겠군요 아석 고난도일경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봅시다 보안이 우리의 친구인 허먼 머즈에서는 찰로 검지에게 너무 빠져든 나머지 그의 성을 빌렸죠 음... 여기에 그는 최고의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거미줄의 중앙에 거미처럼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미줄은 수천 가지의 방향으로 뻗어나가죠 그리고 그는 그들 각각의 속... 각각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도움되길... 도움이 안 되...는데요? 도움되길... 수고하셨습니다. 죽었다고? 아니야, 살았어. 죽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잖아. 그냥 아 뜨거 아 뜨거 아 야 이러고만 있었잖아. 아니야, 살았어. 살았어. 날 믿어. 살았다고. 산거야. 제빨. 제발. 살았다고 해주세요. 여긴 못 보던데다? 수영장. 인가? 맞고. Columbus Spa. 고맙다. 이거 로라의 리셉션입니다. 콜럼무스 스파이 지금 고객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객들을 정말 고객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식아. 우리 봐야죠. 뭐 있어? 뭐가 있는데 아 깜짝이야 비켜 어? 왜 저럴까? 쟤가 왜 저럴까? 어? 아이씨고 절 쉬고 나도 해야지 데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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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왜 저럴까? 비켜 비키라고 커플 권리에 참가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러비 문 방향의 립셉션 장소로 보여주십시오 싫어요 싫어요 너로리 띠로리 깜짝이야 뭐? 뭐지? 너가 돌아가게 될 거 같아 며칠 수 없어 아... 그니까 대본에 없던 내용이래 바로 저 큰 문으로 갈 줄 알아 찡 힝 속아 찡 힝 대본에 없 찡 그럼 저 여자도 지금 갇혀있는 여잔 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방송하는 여잔 건가? 어? 왜 이렇게 어두워? 밝기를 좀 올릴까요? 너무 어둡지 않아요? 오 편안 우와 이렇게 할걸 아까부터 우와 어? 명암 다섯 개 중 한 개 발견했대 와 이렇게 잘 보이는걸 왜 나는 왜 그랬을까? 뭐 하냐 나는 울어 let me go let me go you asshole I don't no I don't anything I don't I don't I don't I don't 수석전기기술사 지금 당장 그만둘 거야 네가 이걸 읽을 때쯤엔 이미 이 섬을 떠났을 거야 날 찾으러 오지마 때려칠 거야 끝이야 라고 했지만 떠나지 못했다 이 섬에 들어온 사람은 다 그냥 나갈 수가 없어 들어오는 문은 있었지만 나가는 문은 없습니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 여기 어디 갔어 근데 야 아저씨 어디 갔어 아저씨 어디 계세요? 으응? 아저씨 어디 계세요? 走了 앗 따 동전 이거는 그냥 게임 다 끝나면은 특전 교환하고 그런건가? 어? 프랭크 조용해졌어 다시 근데 또 잠깐만 아까 뭘로 연락 얘가 지금 연락했다는 장면이 안나왔잖아요 그죠? 아까 그 에린한테 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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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태태가 왜 뭐하냐? 몽때리고 아 깜짝이야 별질단 아니 놀이동산이네 귀신의 집을 만들어놨네 아예 야 이렇게 밝게 했는데도 안보이면 아까는 얼마나 어두웠다는거야? 어떻게 지나가죠? 밑에 뭐가 있는디우? 비켜봐 밑에 뭐가 있어 깜짝이야 천천히 내려와 아 돈이엇당 노잣돈이엇당 보고 있잖여 어 요거? 요걸로 어떻게 못하니? 요걸로 이렇게 들어갖고 이렇게 못하니? 뭐래? 뭐래?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서 못 미니? 뭘까? 뭘까? 여기 뭐가 있니? 이쪽을 보고 있니? 이거밖에 없니? 반드시 있을꺼야 하지말고 반드시 있을꺼야 하지말고 그냥 이거였어? 난 또 뭘 뭘 또 갖다가 받치고 이래되는줄 알았더만 그냥 이거였다니 뭐 이제 자막도 막 나왔다 안나왔다 하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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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살려면 한쪽을 끌어당겨야 되는 거야? 스파마스터 난 스파마스터라고 해 루비 뭐야 저기 얘들아 어디 있니? 우리가 왔다 오 만났어 만났어 가자 넌 오늘 한 명도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찰스는 모르겠다 찰스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찰스가 살았을 거야 아니네 찰스 죽었네 찰스 죽었어 문을 보셨어야 됐었나마 흠 희망을 가지기에는 이미 카운터가 되어있다 찰스 죽었어 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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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미친 일실이야. 설마 또 여기서 선택해야 돼? 미쳤다. 미쳤다. 헹. 헹. 움직이지 못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 지켜보기를 원하고 있다 쟤 하나 있잖아 그 하나를 어떻게 하는데? 뭐? 아우 진짜 이거 어떻게 해? 그냥 냅둬봐 냅두면 어떻게 되나? 다 죽어 진짜? 진짜 다 죽어? 미쳤다 아 얘를 선택했어야 되는구나 얘를 선택하고 쟤를 살렸어야 되네 얘는 일단 사람이 좀 건강하니까 한 번 더 해야겠다 분기점 선택해서 할 수 있겠지? 아 그런 거였어 나 진짜 나 다 죽여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이상 다 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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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죽이려고 죽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살리려는 게 아니라서 오 이렇게 완전 이제 막판으로 가는구만 이 게임은 중간이 없어 그러니까 설원이 되게 길다가 거의 바로 그냥 크라이막스로 가는 것 같아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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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뭐야? 이런거 찍어 찍어 이런거 증거를 남겨마 아싸 돈 돈은 찾기 쉽게 해놨네 접근성 그거 해놔서 그런가? 이거 깜짝이야 됐다 이제 됐다 이제야 됐네 숨었는데 왜? 이번엔 제대로 숨었잖아 용액 부근에서 빛난게 아까 그냥 그 살펴보기 그거였어요 뭐할라고 뭐할라고 파국이네 파국이요 파국이네 파국이요 으흥? 요 푸 요 그래서 이제 뭐? 개짓지야 뭐 얘는 뭐 맨날 이거만 해 흐흫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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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아 원트! 요거 폰이 튕겨요? 폰 튕이네 흫 갱 굵은 방 뭐opoly 노잣돈 아 이 주인공들이 죽은게 내가 노잣돈을 너무 챙겨서 그런가? 어머, 어떻게 못 열어? 잘했어. 이제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는 거야. 죽으러 가는 거야. З 누나. ヤバい物. 저 아까 그 상황 아닙니까? 그 아까 그 문 통과하다가? 제스스, 카메라가 다 들어있어 르륵 르 르르 르륵 르 택해 송 음 음 찰리. 찰리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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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잘 맞추어. 조금만 그 주장이 던져를 안 좋아하고 있음. 나를 말하니 말하지 않으세요. 이해가 될 것 같고 말하지 않으세요. 서로의 불을 낭만하는 기회를 안 한다는 것. 죽으세요 그 어느정도 우리의 운이 진짜 있고 생각해 봄의 큰 날이 매력적인 일을 해낼 생각해 봄의 모든blick 그가 남아녀 그들에게 보다 봐야되고 소를 볼 수 있는 점령 그들에게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의 ㅋㅋㅋㅋ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때에도 그녀가 그때 누군가가 이 끝에 있는 것입니다. 그 때 드디어 역할을 느끼어. 그 때 재능을 느끼고 그 때, 그 때 유대가 그 때 그녀가 그 때 그런 게 그 예술에 대한 아티스트 찰리 아닌가 본데? 먼데이 인가 본데? 거짓말은 나의 억울기 그의 눈빛 너무 고소한 자연스럽게original 뭐 살인마한테 잔인하게 죽이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봐봤자 저걸 진짜 모르고 저렇게 간 거야? 다른 일행대를 어떻게 찾냐 나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그냥 홈스 따라 하는 거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곡 최초이자 최악의 연쇄살인마니까 흉내 내고 싶겠지 따라하고 싶겠지 그리고 그걸 능가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자기는 그걸 뛰어넘는 데잖아 200명을 목표로 아 뭐야 길 어디야 또 어지러워 천천히 갑시다 어지럽다 계속 왔던데인데 여기에 숨소리 무서워요 으응 으응 나는 미로가 정말 싫어요 정말 정말 싫어요 뭐야 길이 없어요 이상해요 계속 이거만 나오고 계속 이거만 나오고 다 잠겨있고 이걸 놓쳤구만 자기개발책 자기개발책이 이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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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프 모렐로 그 차량에 데리고 온 거잖아 솔직히 저는 떠나서 기뻤습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70대입니다. 아버지는 군인이 되어 정착하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 마을 의상의 손질을 강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허약해졌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쉽게 털어놓았습니다. 잔인한 세부상 그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그들은 단지 삶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딸은 연쇄살인범에게 살해당했고 그것이 그들의 세계였습니다. 메리가 어떤 여자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리가 어떤 여자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리의 방으로 걸어갈 때 살인으로 일하는 대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은 깨끗하고 깔끔했지만 초라했습니다. 자 그림 부담과 재정적기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사망한 이유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묘사하지 않고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깨? 있습니깨? 다음 페이지는 없는겨? 없습니깨? 있습니깨? 있습니깨? 그렇군 뭔가 말이 많군 플리즈 스탑 그만 울어요 엄마 딸이 살해당했다고 우는 거야? 우는 거야? 아까 그거를 제대로 읽어봤어야 되나? 너무 길었어 뭘 집중해 번호를 알아야 집중하지 코니 코니 비번이 어디 있었구나 코니 비번이 어디 있을 거야 인형 무서워 응? 으잇 베사니 베사니 코니 베사니 어 깜짝이야 글쓰기 오전 8시 8 2 5 9 8 9 8 2 8 9 3 10 9 9 9 5 5 5 5 5 5 5 방금 문 열리는 방이 아니였어? 여기? 헉? 머리카락 뭐야? 뭔데 이거? 무섭다. 무섭다. 팔. 이. 오. 구. 아! 아니였다. 물 좀 떠올게요. 흐흐흐. 잠시. 장실타임. 물 떠오겠습니다. 어? 연필을 사용하여 찢겨나간 종이에 있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대. 찢겨나간 종이가 어딨어? 찢겨나간 종이. 찢겨나간 종이. 찢겨나간 종이. 아우. 저겐요. 엉. 내 눈에 야. 이날. 이. 내년. 찢겨나간 종이 찢겨나간 종이 찢겨나간 종이 찢겨나간 종이 찢겨나간 종이 찢겨나간 종이 뭐가 있다는 거지? 도대체 이건가? 아 이거구나 아 진짜 1 9 9 9 아 진짜 이거였어 1 9 9 9 1 9 9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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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o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어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살았다 했지 그럼 괜히 에린만 죽었어 그만해 살았다 그랬잖아 에린만 살았다 그랬잖아 에린만 살았다 에린만 살았다 그냥 겁나 뜨거웠을 뿐인거야 아 붉은방 너무 싫코요 왜 또 못지나가 그럼 아까 그 카운터는 뭐야? 얘가 착각한건가? 왜 카운터가 돼있었을까? 내 찰리 이후에 카운터가 됐었거든? 에린이 죽기 전에 카운터가 돼있었어 에린이 죽기 전에 카운터가 돼있었어 expand 잠겼어 왜locks alt 좋아 뭐 그러니까 죽은 걸로 오해했을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미 이렇게 돌아다니면 파악되지 않나? 다 보잖아 저 새끼 지금으로서는 엘린만 죽은 상황 아직까지는 잡어! 왜 못 잡니? 또 시작이네 이런다니까 보고 있다니까 하하하하 도와줘! 깜짝 놀라 기다려 섣불리 누르지마 이건 눌러 들어가면 떨어져 죽는다 그럼 어떡하라고 그럼 어떡하라고 응? 아 꺄아 이상한거 있어 꺄아 한번 아무거나 눌러봐 어느 것을 누를까요 어 느 거 슬 누 를 가 요 아 라 라 마 처 호 시 호 오른쪽 우리 수율이가 누르라고 했어요 뭐야 중간 누구 아무것도 아무것도 그냥 그냥 그들 원하여 뭐야 다 눌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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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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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하나하나 괜히 쫄았네 여기 너무 무서운데 나 죽을 것 같은데 왠지 근데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apr 어메 살아 버렸고요 오 숨어 되돌아갔어야 되나? 되돌아갔어야 되나? 이 숨는다고 숨어질까? 짐 안돼! 아 미치겠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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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tossed. 으 아,NER.. ai윽!!! somebody!! َّ Friday!!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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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 다시 하기 없어? 만났어 여기 앉아 천천히 이걸로 눈이 너무 멀어졌어 완전히 미쳤어 두 멘트는 우리를 기다리고 두 멘트는 우리를 보냈어 들어봐 새로운 정보를 찾아냈어 뭐? 두 멘트는? 두 멘트는 아니였어 뭐 욕하고 다리 잡고 이런 선택지는 없었잖아요 그 책을 찾고 있는 책을 찾았어요 이 책을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모르겠어요 마크가 보셨어요? 아니요 뇌메트는 봤어요 그는 흔들고 있어요 미쳤다 쟤 뭐 몇 명이야 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고? 제이쿠스 이게 무슨 일이야? 비디오 핏, 레코딩 데크, 믹서가 크고 카운틀스 마이크 그는 모든 것을 봐야죠 그는 더 이상 그는 유티리티, 하이드로리크, 엘렉트리크, 모든 것을 중앙 통제 센터구만 아니 이건 어차피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있을걸요? 분기 선택 골라서 다시 하는거 있을걸요? 아마 그는 어떤 사람을 입고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을 입고 있는 것인지 그는 제… 봐봐요 이거 봐 그게 뭐야? 그가 우린 죽을 거고 그가 되었고 그가 세트업이었어요? 그가 없었고 그가 없었고 그는 그들의 정신과 잣을 보였어요 그는 그들의 정신과 잣을 보였어요 이 시리즈는 전부터 그랬어요. 언텔던 때도. 그때는 그냥 방종하고 나서 나중에 제가 전원 생존 따로 해가지고 녹화해놓은 거를 같이 붙여서 올렸죠. 그 뒤에 했던 게임들은 아마 그냥 죽으면 죽은대로 그냥 끝났을걸요? 한편엔 사실은 한 stakeholder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요. 안정적이냐? 약한 자신감원에 따라서? 청체우! 마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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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 오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마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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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농, 청소장에 대한 정보가 되어있어요. 들리지 않았어요? 마이콘 마이콘. 아니 실화 기반이지 아까 그 처음에 인트로가 실화 중에 한 장면 이었을 테인 거고 그걸 모티브로 지금 이 공간 이런 거는 다 만들어낸 거죠 실제로 존재했던 살인마를 지금 이 게임 속의 살인마가 따라하는 거잖아 따라하면서 더 지금 이 모든 내용이 다 실화가 아니라 아니요 네 매력의 특질은 속성동으로jen 것들을 뭐야? 한두 칸 내려가면 뭐 그냥 동전 하나 있을 줄 알았더니 대놓고 아래층이 또 따로 있네 오 오 오 아 제시스 헐 와 이걸 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처음에는 되게 그냥 허술하게 조사했네? 근데 지금 얘네는 완벽하게 조사해놨네 오 와 겁나게도 주겠구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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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 오 오 오 오 오 오 진짜 이건 반칙이야 찰리 찰리 겨우 살았는데 그렇게 죽이냐 아 쌍쌍 쌍농 위로 지렸다 그 놈한테 사용하기 지금 있니 아 아 아 아 아 아 절대. 너무 위험해, 제이미야. 그녀는 자세히 걸어가는 것 같다. 저는 더 위험할 것 같다. 가자. 여기가 두 번째 가능성이 없어. 내 계획은 없어. 내가 그녀가 될 것 같다. 당신은 분명하다면 그냥... 그녀는 왼쪽으로 가고 싶다. 여기가 더 위험해. 여기가 없어. 좋아, 그럼.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치? 미끼가 가져야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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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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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과연 우리의 제이미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헬, 지도에 있었나래 왜 그래 불안하게 지도에 자 너 손소리 무서워 뭐가 없는디? 겁나 웃기네 나야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감사합니다. 으이, 깜짝이야! 후... 게임으로, 비치! 이번에는 놀랬다, 진짜. 으흠! 소리내기! 유인해지, 유인. 야, 말도 안 돼.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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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돼! 됐어. 내가 갇힌 거 아니야? 캐릭터.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으아! 으악! 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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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천천히... 아... 이따... 도시작이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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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아... 이거 아까 그... 환영 같은 거 본 거 이거 아까 그 놈한테 했어야지 되겠냐고 제이미! 아... 케이... 내가... 내가 이 놈을 때 이 놈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돼 어... 놀아 나지 않을 거야 놀아진 않을거에요 이 게임을 게임을 안하고 싶지 않아 너 죽지 않아 죄송해요 잠깐만 아니 나 지금 순간 순간 속았어 야 널 하지 않을 거야 했는데 선택 조정하는 거 나와가지고 한 번 더 눌러 한 번 더 눌러 한 번 더 누르면 되잖아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와 엄마 미치겠다 나 이거 오늘 또야 나 이거 다 할 거야 또 할 거야 나 이거 안 되겠어 제이미가 주무실로 가던 말던 난 또 할 거야 이거 연결하니 아니라 야 너네가 야 나는 분명히 놀아나지 않을 거야 선택을 했는데 바로 뭐 조정하는 거를 띄워가지고 나는 나는 그거 뭐 부시는 건 줄 알았지 샤리 이는 르메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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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잉나 놀아 르메트에 르메트에 도와드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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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좁아 그래도 너는 다시 돌아가야 되어야 되겠네 저는 이 챗들은 도움이 되어야 되겠네 저는 당연히 칼을 줬는데 왜 개일 찌른다의 선택지는 없었던 걸까 네 메리골드님 주무세요 이 둘만 남은겨? 미치겄다 네 이슬림도 자요 잘 자요 다들 자 가버려 나 혼자 할래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지 뭐 어 깼어 이렇게 된거 전원 전원 가버린다 어차피 이렇게 된거 안해 아니야 하자 해보자 이렇게도 이렇게 하는 데까지는 해보자 아 진짜 언틸던 때는 내가 진짜 잘한거였네 언틸던 언틸던하고 그 다음거 뭐였지? 그 무슨 호텔 나오고 했던거 언틸던 말고는 제목들이 기억이 안나 그것도 거의 전원생전을 하지 않았나? 앱 릿드로프 였나 맨오브메단은 저 안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누가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하긴 해야되겠다 이왕 시작한 시리즈 한번 다 해봐야지 선택뿐만 아니라 피지컬도 어느정도는 있어야되는 거세기야 거세기야 알아놔 으잉? 달아놨는데 달아놨는데 거앞에 있다고? 아 아프찡 디롤이 디롤이 뭐야 뭔데? 뭔데 이렇게 로딩키인데 왜그런데 빵이요 그렇지 죽었쩡 죽었쩡 죽었나? 살았나? 해치웠나? 해치웠나 해주면 맨오브메단을 안했다니까 왜 뭐냐고 물어봐 안해봤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확인사살 확인사살 확인사살이 발작이냐 그걸로 찍어야지 바보야 이거봐 깼잖아 오히려 충격욕법이잖아 엉충이 송곳으로 찔러야지 송곳으로 찔러야지 무슨 말이야 깜짝이야 역시 해치웠나 해치웠나 해치웠나의 마법 뵙 취사 아 또 시작이네 됐어 왜 약간 이렇게 안됐냐고 이걸 어떻게 빠져나간니야 어 여기있다 어 깜짝이야 이씨 짱 비신다 으응 아이씨 으응 으응 찾았어 찾았어 으응 좋아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겠어 컨트롤 박스 전화 아 여기 있다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그거랑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까 그냥 계속 살려주세요 내버려주세요 뭐 이거 밖에 없었는데 그 선이 어디로 내려오는 거야 여기 있다 됐어 여기 아닌데 여기 있다 24 볼 걸 upp 안고 뒤 cab 뱅 음 음 와이여 왔어. 아까 할머니 있었잖아 오늘은 속보로 시작합니다 시카고 경찰은 오늘 폴턴강 거리에 버려진 창구에서 화재로 발견된 남성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실종된 FBI의 요한 헥터 먼데이의 것입니다 먼데이의 정체는 구두닦이 살인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연쇄살인은 시카고와 그 주변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시카고 경찰 대변인은 먼데이가 4명이 희생자를 살해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 그러면 먼데이가 그냥 단순 피해자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 지금 저 살인마가 먼데이인 건가? 오히려? 반대로? 뭐가 뭔지 모르겠네 나는 먼데이가 아까 그 죽은 불에 그슬린 그건 줄 알았더니 아 저기 있다 여길 나가면 또 그놈이 있을지도 그러니까 여기서 조절한 건가? 자세히 봐. 이건 또 뭐야 뭐 이중에 이중에 진짜 있는거 아니야?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싱하다 진짜 미쳤다 문 막기 이제, 이제 튀어야지 올라타기? 우리도 지금부터 안이 어이 아이 아일로 좀 어이 아 아 아 아 어려운 이렇게 허무하게 진짜로 진짜 전원 전원 가는 건가 미쳐버리겠네 모르겠어요 죽었는지 어쨌는지 아직 뭐 진짜 손인데 타리실 그니까 꼭 저렇게 애매하게 죽는 장면을 안 보여주면 사는 살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찰리도 그런 것처럼 아니 대놓고 죽은 걸 보여주면 모를까 아니 그냥 이거 창문 뚫고 들어가면 안 되는겨 좀 체크해 아이! 오, 제이. 뭐지? 내 카메라는 망가진거야? 동전쓰 어? 뭐야? 아 동전이 아니었나보다 반지네 뭐야 진짜 왔다 했네 동전 노잣돈 으흠 으흠 으아 신하다 으흠 으흠 흠 흠 흠 흠 호 이거 왜 이렇게 쉽게 나오지? 바로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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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만 아멘 그러면 그 나중에 분기점을 다시 하면은 그 선택된 데부터 쭉 또 엔딩까지 해야 되나? 잘못된 선택만 다시 해볼 수는 없는 건가? 엔딩까지 또 또 계속 쭉 하기에는 너무... 이따가 조금 해보다가 상황 봐서 다음에 할지 고민 좀 해봅시다 음? 정신 차려 정신 차려란 말이야 여기서 못가? 여기 점프하는데? 점프 저쪽으로 점프가 안된다고? 왜 안되지? 그 길이 뭐야? 잘못된 길이야? 등대가 쫙 있는데 잠깐만 허허허허허허 어떻게 하라는 거지? 수고하네 루나 여기선 다시 올라갈 수는 없는디? 벽을 어떻게 넘어갔는데? 여기밖에 없는데? 안 먹을 수 있는데?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가 뭐가 있나?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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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길은 어떻게 하는거야 여긴가? 와 진짜 너무하네 이런식으로 잠시 안 가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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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혔습니다. 왜 이렇게 위로를 만들어. 네, 깜짝이야. 되게 조신하게 올라가. 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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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잉? 오. 극복. 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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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힘들게 하는구만 여기 고기잖아 어디갔어? 왜 고긴데?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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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열려 힘좀 써봐 뭐야 이상하게 남자애로 하면은 뭐가 안돼 왜 조사기가 있는데 왜 안되는거죠? 안열려 안돼 조사기는 있는데 안열리는 무엇 안열리는 무엇 안열려 양쪽 둘 둘 셋 여기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영웅처럼 뭐야? 옷 같은데 뭐가 좀 머리를 바꾼 채 발견된 두 명의 희생자 머리는 안녕하니 또 시작이네 여기에 숨는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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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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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궈버렸구요 내 통 안에서 지금 저 빨간 조명을 켜고 있었던 거야? 다 새 나갔겠다. 한 번 더 외치고 있었던 거야. 내 지옥. 그거는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빛이 새어 나오잖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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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Harrison & Louis 어? 어디 벌써 떨어져? 버텨줘야 할텐데 하면 안 버텨던데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오 그렇지 안 죽었지 으앙 으흠 으흠 흠 음 그치 근데 또 되게 길다 여행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프랑시스 모렐로 프랑시스 모렐로 여행이 더 좋다고 생각했을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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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잠시만요 손이 닦아졌어요 이 물건은 물건이에요 시팅 안보이던데? 너무 넓어우 끝날듯 안 끝날듯 안 끝날듯 안 끝나 와 2시 아무리 늦어도 2시 반에는 다 끝날거라 생각했는데 어디에도 있고 없고 없었다는 소리잖아 몰살을 내가 하고싶어하는게 아닙니까? 일부러 하는건 재미없지 했는데 이게 맞을거라고 했는데 몰살이면은 재미있는거고 약간 갠데?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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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인 안해도 다 이해하시겠다 그냥 듣기만 하셔도 대사 다 들리겠다 불합 근데 저 개는 아까 거기 있었는데 언제 또 여기와서 묶여있대? 아 나쁜놈 개겠지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겠지 해지마 난 살려줬다 살려줬다 은혜 갚아라 엥? 아 토마토였어 토마토 근데 저 상황이면은 개가 짖어서 저 살인마가 자기를 발견해서 죽일 거라는 생각을 하면 목을 따야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지 나는 믿었다구 게임이라서 믿었다구 왜 강아지하고 울어 내가 살려줬는데 헥 야 이런 것까지? 뭐지? 그래도 지 주인이니까 뭐 쟤를 물진 않겠지 근데 어쨌든 쟤도 자기 개 안 죽였으니까 한 번에 죽이진 않네 또? 믿었다구 지가 키우는 갠데 왜 죽여? 안 죽이지 그가 키우는 갠데 왜 죽여? 안 죽이지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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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졸립다 졸려 그 두 시간 잔 여파가 아직도 안 풀리고 있다 오 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his was the direct result of souvenir hunters looking for a piece of memorabilia from the case. End of report. It looks like there may be another bone on the island. It looks like there may be another bone on the island. There is no bone on the island. There is no bone. Mark and Jennifer. 에밀리님 저도 부럽 아까 그거 영어 알아 듣는다는 거? 진짜 내가 영어만 잘했어도 한글로 안된 명작게임들도 있으면 많이 할텐데 유식하게 탁 해석해드리면서 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mauvais cos 전원을 어떻게 켜요? 전원을 어떻게 켜요? 전원을 어떻게 켜요? 뭐야... 옆에 거를 켜야 되는 거 아니야? 옆으로 못 가네? 안 돼... 어? 밖에 뭐 있는데? 밖으로 어떻게 나가? 설마 여기서 점프해야 돼? 아니잖아 아 여기여기여기 아... 오... 안 보셨라 안 보셨라 안 보셨라 안 보셨라 어... 음... 어... 으흐 Jean 된거야? 배고프죠 나도 아까 그거 먹었는데도 배고파 졸려 그리고 흐흐흐흐후 비몽.. 비몽사몽이야 지금 해치웠나? 해치웠다 해치웠나? 근데 어떻게 할거야 이제 해치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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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다른 일행들과 합리한다 해치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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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군 다음 날 그 할머니 해치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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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한 녀석 항상 행복해 해치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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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은 그에게 아이디어를 주었다. 복수. 그 소녀는 집을 몰래 빠져나갔다. 헤헤. 그는 뛰어올라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를 놀라게 했다. 으악. 캬. 그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했다. 하하. 이 뭐야 이게 뭐. 그렇게 해서 지... 엄마를 죽였나? 항상 제 좋아하는 페이지에 써야겠다. 상상적이란 말이야. 넌 알고 있어. 그러게. 무서운 거 좋아하면 왓서비 공포라디우지. 마릭? 들리지 않나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마릭. 너가 뭐지? 너가 뭐지? 임! 뛰어! 태후의 도망인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우리 계속 움직여야겠다. 어디 갔어? 마크, 죄송합니다. 어디 갔어? 어떡해. 내가 속았쩡. 속아서 잘못 눌렀쩡. 그게 너무 웃긴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너란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딱 누르는 거는 진짜. 아, 나 미쳤었나봐. 내가 하품하니까 얘도 하품하네. oud plan LIVAB 바로? 그렇겠죠? 제가 무서운 걸 좋아하던 아이였겠죠? 설마 여기 경찰이 혼자 왔다고? 어 얘 옷을 많이 보던 애 같은데? 아닌가? 뭐지? 와 죽였잖아 야 뒤를 봐 동충이 야야야야야야야야 홀리쉣이다 홀리쉣 등장하자마자 총을 잡아있다 총을 잡았다 에헤이 조졌네 이거 아 아까 그게 쏠 수 있었던건가 아 아 아 아 아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빨리... 빨리... 아... 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야. 미쳤다. 미쳤다. 미친하다. 저기 사람이야? 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랄지. 어허이. 어허이. 야야야야야. 제이미. 공격해. 어허이. 어허. 칭칭칭칭칭칭칭칭칭 그렇지 가라아 어 어 꽝형 끝까지 어떻게든 죽이려고 이 새끼들 허어어어 저 살인마가 살인마가 아니야 이건 제작진인 살인마야 앞에 나타나겠지 저 귀여워 하면서 아유 눈뽕 아 내 눈 와 저 빈자리들 허허허허 여기에 동료들이 다 앉아있어야 되는거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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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니가 성질이야 내가 사장났는데 지금 뭔데? 오 오셨군요 모든 일이 끝이 오는데 우리 크루의 끝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불행히도 당신은 그들 중 몇 명을 잃었습니다 편히 쉬기를 게이트 마지막 클로즈업 및 컷입니다 마무리로군요 샬리 구속작은 결국 제작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린 이 소녀는 그녀의 용기로 모두를 놀라게 했지만 이제 그녀는 하늘의 훌륭한 오디오 스위트룸에서 쉬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험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제이미는 다른 사람들을 믿고 협력해야 한다는 걸 배웠군요 그리고 마크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자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서류는 아침에 처리하죠 자신만의 탈출구를 찾을 수 있으십니까? 언제나처럼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요 저희는 또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안녕히 계십시오 물론 Incredibly 인마 열언서 안죽었어. 미쳤다. 현재 파악된 것은 7시 30분이 조금 지나서 트럭 운전사가 구조 요청 신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해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살인의 설계자라는 다큐멘터리 로닛 엔터테인먼트라는 제작진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보안이 취재 대상에게 지나치게 접근한 것 같군요.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의 시련은 이제 끝났습니다. 내 비디오가 어떻게 입소문을 타는지 기억나?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넌 기회될 때보다 말하잖아. 닌 뭐야 한국인이야? 섬 리저트 5인 여행이야. 이것이 정말 즐거워야 될 것 같군요. 뉴스를 보고도 뭔데? 뭔데? 다행히 안 그래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저기를 안 해볼 수가 없네요. 내가 적당히 한 4명만 살았어도 4명, 3명만 살았어도 그냥 끝낼려고 했는데 2명만 산 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 지금은 못하고 다음 길 잠깐만 일단 끝나고 뭐 나오는지 보고요. 지금 다시는 못해요.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3시 반이야. 아까 한 2시쯤에 끝났으면 해봤을 텐데 이렇게 한 시간을 더 할 줄은 몰랐네. 다시 한다고 바로 다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고정은 없어요. 못 넘기나? 못 넘기나봐. 아 졸려. 어지럽다. 끝에 어떤 뭐가 이해가 안 가요? 살았잖아. 살인마는 살아서 또 다른 저기를 노리는 거잖아 지금. 아까 그 다른 애들이 때가 뭐야 리조트 뭐 리조트라 그랬는데 초대권 받았다고. 우리 아래의 죽은 사람다. 아까 그 다른 여기를 보내주고 싶으면 화살이 무엇인지. 다시는 안가야 할지. 다시는 이예어. 다시는 육지에 있을까요? 다시는 수행을 떠들지, 다시 한편은 여기를 끊어들지. 다시 한편은 여기를 끊어버린다고. 다시 한편은 여기로 가요? 끝으로 이동. 스태퍼드 중룡 다음 배경은 우주에서 재밌겠다 시즌2 아 이게 지금 지금 플레이한 게임이 시즌1 이 끝난거고 이제 시즌2가 예고돼있다 아 얘네 게임 참 애증의 게임이요 보너스 특전 보너스 특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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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